안녕하세요. 시내티비입니다. 오늘은 어느 못된 구두새를 길들인 어느 사람의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구두새 길들이기 먼 옛날 카자흐스탄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 대신 양이나 소 같은 가축을 키우며 살았는데 모두들 온순하고 친절했어요. 길 가던 낯선 나그네가 찾아와도 싫어하는 기색 없이 맛있는 음식을 내오고 자신들의 잠자리까지 기꺼이 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아주 못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카른바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잘 자란 곡식의 잡초 같은 인간이었지요. 마을에서 가축을 가장 많이 가진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조금도 베풀 줄 모르는 지독한 구두새였습니다. 어쩌다 손님이 찾아오기라도 하면 얼토당토하는 거짓말로 손님을 돌려 세우곤 했어요. 오늘은 우리 집에 초상이 났으니 다른 집으로 가보시오. 손님이 가고 나면 혼잣말로 투덜거렸지요. 하룻밤 재워달라고? 어림없는 소리. 잠을 재워주면 음식도 대접해야 하고 아, 아까워라 아까워. 카른바이가 못된 구두새라는 소문은 먼 곳까지 퍼져 마침내 아르다코시란 분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그는 지혜롭기로 이름난 분이었는데 사람들의 어려움을 곧잘 해결해 주곤 했답니다. 음, 그 마을에 그렇게 고약한 사람이 산단 말이지. 한 번 가서 버릇을 고쳐놔야겠군. 이윽고 아르다코시는 말을 타고 카른바이가 사는 마을로 찾아갔어요. 카른바이의 집에 도착하자 먼저 몰래 안을 엿보았지요. 마침 저녁때라 집안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물이 펄펄 끓고 있고 뚱뚱한 카른바이는 말고기로 소시지를 만드는 중이었고 심술굳게 생긴 마누라는 밀가루를 반죽하고 얼굴이 곰보인 아들은 말머리를 불에 굽고 있었지요. 예쁘장하게 생긴 딸은 저만큼 혼자 떨어져 꿩의 털을 뽑고 있었답니다. 아르다코시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윽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주인 계시오? 문 좀 여시오? 카른바이가 대문으로 다가오며 퉁명스레 말했지요.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남의 대문을 열라말라 하는 거야? 응? 난 아르다코시란 사람인데 날이 저물어 오늘은 그대의 집에서 묵어갈까 하오. 아르다코시라는 말에 기세등등하던 카른바이도 고분고분해졌습니다. 그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구두색 카른바이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거든요. 서, 선생,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곧 열어드리겠습니다. 막상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불만을 터뜨렸지요. 아, 하필 우리 집으로 찾아올게 뭐람.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내쫓았을 텐데 그럴 수도 없고 정말 짜증난다 짜증나. 카른바이는 서둘러 식구들에게 음식을 숨기게 하고는 허겁지겁 대문을 열었지요. 카른바이는 거짓 웃는 낯으로 선생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로 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시는 길에 별일 없으셨습니까? 아무 일 없긴요. 아주 큰 모험을 겪었지요. 예? 큰 모험이라니요? 카른바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자. 아르다코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로 오는 길에 말이요. 누런 뱀 한 마리를 만났지 뭐요. 아, 글쎄. 그놈이 목을 지켜들고 나한테 덤비는데 어찌나 큰지 아마 당신이 방금 옷 안에 감춘 소시지 정도는 됐을 거요. 그래서 얼른 옆에 있는 돌을 집어들었지요. 아마 방금 아드님이 감춘 말머리 정도 되는 돌이었소. 그 돌로 힘껏 내리치자 뱀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지요. 마치 아주머니가 엉덩이 밑에 감추고 있는 밀가루처럼 말이요. 지금까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요. 만약 거짓이라면 따님이 감추고 있는 꽝처럼 온몸의 털이 죄다 뜯긴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거요. 아르다코 씨는 말을 마치자 호탕하게 웃었어요. 카른바이는 너무도 부끄러워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지요. 자신의 행동을 비꼬는 이야기인 줄 알았으니까요. 카른바이는 홧김에 감추고 있던 소시지를 가마솥에 던져넣었습니다. 아들과 딸도 아버지를 따라 말머리와 꽝을 집어넣었고 그러고 나서 카른바이가 심술굳게 웃으며 아르다코 씨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지요. 얘들아 다섯 달 동안 푹 삶은 다음에 꺼내 먹자꾸나 아르다코 씨도 지지 않고 바닥에 들어 누우며 대꾸했습니다. 난 이 자리에서 열 달이라도 꼼짝 않고 있을 테니 그리하시오. 아르다코 씨는 보란듯이 신발을 벗어 베개로 삼은 채 잠들어버렸습니다. 이에 질세라 카른바이도 식구들에게 말했지요. 뭘 꾸물대고 있어? 우리도 몇 달이고 누워 자자고? 잠시 후 카른바이는 식구들과 함께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음, 모두들 잠에 고라떨어졌군. 이제 슬슬 일어나 볼까? 아르다코 씨는 가만히 몸을 일으켜 가마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솥 안에 있던 음식을 개놈 감추듯 차례로 먹어치웠답니다. 잘 먹었다. 이제 정말 늘어지게 한숨 자야지. 아르다코 씨는 남은 뼈다귀를 솥 안에 다시 넣고 이번에는 진짜로 쿨쿨 잠이 들었지요. 이었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카른바이는 조용히 일어나 식구들을 깨웠지요. 모두 일어나 저 영감이 잠든 틈에 우리끼리 얼른 저녁을 먹자고 식구들은 솥 주위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뚜껑을 열었지요. 솥 안에 뼈다귀만 남은 것을 본 카른바이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에이구 속 터져. 저 영감탱이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고기는 다 발라먹고 뼈만 남겨놓았구나. 카른바이는 씩씩거리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 어차피 내일 아침이면 떠날 테니 그때까지만 참자. 그러나 이튿날이 되어도 아르다코 씨는 전혀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른바이가 참다 못해 물었지요. 저 선생 해가 벌써 중천에 떴는데 언제 떠나실 건가요? 떠나다니요. 이 집이 너무 편해서 며칠 더 묵어갈 생각이요. 능창스러운 아르다코 씨의 대답에 카른바이는 속이 부글부글 끌어올랐지요. 이윽고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르다코 씨가 먼저 자리에 누워 잠이 든 척 했어요. 거짓으로 드르렁 드르렁 코까지 골면서 말입니다. 카른바이는 혼자 이국니 저국니 한참 하더니 마침내 좋은 수가 떠오른 듯 무릎을 쳤습니다. 옳거니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되겠군. 카른바이는 마누라를 불러 속온속온 귓속말을 주고받았지요. 카른바이 부부는 당장 아르다코 씨를 쫓아내기라도 한 듯 시시다거리며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감을 꼼짝없이 쫓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해결될 테니 오늘은 두 발 뻗고 편히 잡시다. 부부는 이렇게 말하며 잠에 고라 떨어졌지요. 그제야 아르다코 씨는 세그머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잠든 채 하고 그들의 음모를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르다코 씨가 문 밖으로 나가 휘파람을 불자 그의 말이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말의 이마에는 하얀 털이 나 있었는데 아르다코 씨는 그 부분에 숯 검정을 칠한 다음 굴레를 빼고 카른바이의 마구깐에 넣어 다른 말과 섞어버렸지요. 대신 닮은 녀석을 골라내어 마치 자기 말처럼 횟가루를 이마에 칠해 하얀 반점을 만들어 놓았답니다. 다음날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는데 카른바이가 호들갑을 떨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르다코 씨 선생,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선생의 말이 독풀을 먹고 다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르다코 씨는 짐짓 놀란 채 눈을 휘둥그레 뜨며 말했어요. 그게 정말이요? 독이 온몸에 퍼지면 고기를 못 먹을 수도 있으니 빨리 잡아주시구려. 카른바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서 이마에 하얀 반점이 있는 말을 때려 눕혔지요. 한참 있다 뒤따라 나온 아르다코 씨는 마구깐으로 와서 죽은 말의 이마에서 몰래 하얀색을 지워버렸습니다. 아니, 이건 내 말이지 않소? 내 말에는 이마에 흰 반점이 있다오. 그러더니 아르다코 씨는 마구깐에서 자기 말을 찾아내 이마의 숫검정을 닦으며 능청을 떨었지요. 허허, 이 녀석이 워낙 장난꾸러기라 굴뚝 아궁이에 이마를 비벼 숫검정을 묻힌 모양이군. 카른바이는 제 께에 제가 속아 넘어간 것을 알고 화가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저 영감탱이에게 또 당했군. 이 원수를 어떻게 갚는다? 하지만 카른바이는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설프게 덤볐다가 또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카른바이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그러던 중 하루는 아르다코 씨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카른바이는 얼씨거나 하고 속으로 기뻐 어쩔 줄을 몰랐지만 겉으로는 못내 섭섭한 척 아르다코 씨에게 말했지요. 이렇게 떠나신다니 아쉽군요. 뭐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아르다코 씨가 카른바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헤어진 신발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보시다시피 다 떨어졌소. 신발을 고쳐야겠는데 비즈를 좀 빌렸으면 하오. 비즈란 가죽 따위에 구멍을 뚫는 송곳을 말하는데 공교롭게도 카른바이의 딸 이름도 비즈였습니다. 카른바이는 골칫거리를 내쫓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뻐서 말했지요. 선생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비즈를 내드리지요. 집사람한테 말씀하시면 곧바로 비즈를 드릴 겁니다. 카른바이가 이렇게 말하고 가축을 몰고 들판으로 나가자 아르다코 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부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따님 비즈를 저에게 준다고 하셨답니다. 부인은 무슨 통단지 같은 얘기냐는 듯 대꾸했지요. 예쁜 딸 비즈를 당신에게 준다니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말을 못 믿습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시는군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남편에게 확인을 해보시지요. 아르다코 씨는 서둘러 부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지요. 그러고는 가축대를 몰고 저만큼 멀어지는 카른바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카른바이 부인이 비즈를 내주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카른바이는 성남 목소리로 부인에게 말했지요. 당장 비즈를 내주란 말이야. 그래야 빨리 내 집에서 나갈 거다니야. 카른바이의 말은 물론 딸 비즈가 아닌 송곳을 두고 한 말이었지요. 하지만 아르다코 씨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그거 보시오 부인 비즈를 내주라고 하지 않소? 부인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달리 대꾸할 말이 없었지요. 아르다코 씨는 재빨리 짐을 꾸린 다음 카른바이에 딸 비즈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결혼 예물이라며 집에 남아있던 양과 말 몇 마리도 함께 끌고서 말이지요. 초원에서 돌아온 카른바이는 이야기를 듣고 땅을 치며 통곡했지요. 아이고 또 속았구나. 도대체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다고 이리도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때 부인이 편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선생이 남긴 편지였어요. 카른바이 보시오. 당신 딸은 다 컸으니 어차피 곧 시집을 갈 몸이오. 내가 좋은 신랑감을 골라 시집 보낼 테니 너무 걱정 마시오. 대신 이제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길 바라오. 카른바이는 그제야 선생이 자기를 골탕 먹인 까닭을 깨닫고 깨닫고 지난 날의 잘못을 깊이 리우쳤습니다. 그 후로운 카른바이는 새 사람이 되어 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이상한 조건 옛날 아르메니아의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제는 매우 성실하고 부지런했지만 늘 가난의 허덕이었지요. 어느 날 형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몸부림 쳐봤자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으니 차라리 내가 다른 동네로 가서 품팔이라도 하는 게 낫겠어. 돈을 벌면 집으로 보낼 테니 살림에 보태워라. 형은 이렇게 말하며 봇집을 메고 길을 떠났지요. 한참 길을 가다 보니 큰 부잣집이 보였습니다. 아내 주인 계십니까? 대문을 두드리자 심술이 아주 고약해 보이는 주인이 얼굴을 삐죽 내밀었지요. 거 누가 남의 대문을 마구 두드리는 거요? 저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혹시 이 집에서 머슴을 구하지 않나 해서요. 주인은 형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니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구하긴 구하오만 한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소. 형은 기쁜 얼굴로 그 조건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삐딱하게 하고는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이야기했지요. 음... 우리 집에서 일을 하되 처음으로 처음으로 형은 정말 괴산한 조건이라고 여겼으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리 나쁠 것도 없어보였습니다. 음... 좀 꺼림칙하긴 하지만 나만 화내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문제없을 거야. 더구나 주인이 화를 낸다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어때? 형이 흔쾌히 허락하자 형이 흔쾌히 허락하자 주인은 그 자리에서 당장 계약서까지 써버렸습니다. 이튿날 주인은 꼭두 새벽부터 형을 깨웠어요. 여보게 어서 일어나게 남의 집 모습이 이렇게 늦잠을 자서야 되겠나 주인은 형을 데리고 넓은 초반으로 나갔지요. 날이 밝을 동안 여기 풀을 베어주게. 형은 주인이 시킨 대로 저녁 늦게까지 풀을 베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눈을 불아리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벌써 돌아온 건가? 왜라니요? 날이 저물었으니 돌아온 거지요. 이런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애초에 내가 뭘 했나? 밝을 동안에 풀을 베라고 하지 않았나? 지금 달이 떠서 날이 훤히 밝지 않은가 말일세. 형은 너무도 기가 막혀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했지요. 그러자 주인이 심술굳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약속대로 아 아닙니다. 화를 내다니요. 잠시 쉬었다 곧 나갈 겁니다. 형은 화를 꾹 참고 다시 초안으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계속 풀을 베었지요. 형은 일을 악물고 일을 했지만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하고 녹초가 되고 말았답니다. 에이, 이런 못된 주인놈 같으니라고 이러다간 밤낮 없이 일만 하다 죽고 말겠어. 형은 자기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며 고함을 쳤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주인이 불쑥 나타나 말했지요. 드디어 화를 내셨군. 이제 계약대로 전드람을 내든가 아니면 십 년 동안 품삭 없이 일을 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지. 그제야 형은 주인의 올가미에 걸렸다는 걸 깨달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앞니를 생각하니 형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천드람이나 되는 큰 돈을 물어줄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주인 밑에서 십 년 동안 일한다는 건 더 끔찍한 일이었으니까요. 주인어른 지금 제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차차 벌어서 갚을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형은 이렇게 사정한 다음 축 처진 어깨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동생에게 털어놓았답니다. 동생은 주먹을 쥐며 부르르 떨었어요. 이런 천하의 몹쓸 놈이 있나 내가 당장 가서 못된 버릇을 고쳐줄 거야. 동생은 그 길로 부자집으로 달려가 머슴 사리를 정했습니다. 주인은 처음 형이 왔을 때랑 똑같은 조건을 내걸었지요. 그러자 동생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듯 말했어요. 에이 쬐쬐하게 천드람이 뭐요. 이왕 할 거면 이천드람이나 이십년간 품삭없이 일하기로 합시다. 정말이요?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요. 주인은 더욱 기뻐하며 당장 계약서를 썼답니다. 처음 동생이 왔을 때 주인은 너 잘 걸렸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거꾸로 변했지요. 머슴이 된 동생은 이튿날 아침밥을 배불리 먹고는 이른커녕 보란듯이 바닥에 들어 누운 채 코까지 골며 잠을 자는 겁니다. 주인이 눈에 불을 켜고 동생을 흔들어 깨웠어요. 이봐 해가 솟은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게야 응? 그러자 동생이 빙글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제게 화를 내신 겁니까? 주인은 퍼뜩 정신이 들어 손사리를 쳤지요. 아 아닐세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러나 잠을 다 잤으면 그만 일어나 일 좀 하라는 거지. 그래요 옷을 갈아입고 곧 나갈 테니 걱정 마세요. 동생은 거드름을 피우며 옷도 느릿느릿 신발을 신으면서도 꾸물꾸물 일부러 늑장을 부렸습니다. 성질 급한 주인이 이를 참지 못하고 또 또 소리를 질렀어요. 아 좀 빨리빨리 안하고 뭘 그리 꾸물대는 거야. 그러자 동생이 눈을 치켰뜨며 대꾸했지요. 지금 제게 화를 내셨군요. 그렇다면 계약대로 주인은 급히 인상을 누그러뜨리며 억지 웃음을 띄었지요. 헤헤 화를 내긴 이 사람아 그냥 할 일이 좀 많으니 서둘러 줬으면 하고 부탁하는 거라네. 이윽고 동생은 주인을 따라 초원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해가 중천에 떠서 점심 먹을 시간이 되었지요. 배가 출출한데 점심이나 먹고 합시다. 주인도 배가 고프던 터라 동생 말대로 했지요. 동생은 되도록 천천히 그리고 배가 터지도록 실컷 먹은 다음 또 다시 초원에 벌러덩 들어 누웠습니다. 아 아구 배불러 좀 쉬었다가 배가 꺼지면 일합시다. 그러고는 저녁때까지 쿨쿨 잠이 들어버렸답니다. 주인은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어요. 내가 못살아 이건 머슴이 아니라 상전처럼 모시며 일 좀 해달라고 통사정을 해야 할 판이니 아이고 내 팔자야 주인이 불평을 하자 이때를 놓칠 세라 동생이 벌떡 몸을 일으켰지요. 지금 화를 내신 겁니까? 아 아냐아냐 날이 어두워졌으니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했네 그려 결국 동생은 그날 잠을 실컷 자고 밥을 배불리 먹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한달 두달이 흘렀지요. 그동안 동생은 도둑한 배짱으로 계속 약을 올렸고 주인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에구 이러다간 저놈 때문에 바싹 말라죽겠어. 뻐꾸기 오는 봄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많은 돈을 줄 수도 없고 저놈을 쫓아낼 좋은 방법이 없을까 주인은 골똘히 생각한 끝에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꾀라는 것이 유치하기 짝이 없었어요. 여보 마누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그대로 해야 돼 지금 당장 숲에 가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내가 머슴 녀석을 데리고 나타나거든 뻐꾹 뻐꾹 하고 울어줘 알겠지 마누라는 남편의 계획을 눈치채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누라가 숲으로 떠나자 주인이 동생을 불러 말했답니다 여보게 오늘은 숲속으로 사냥이나 가보세 주인의 동생을 데리고 숲에 나타나자 나무 위에 숨어있던 마누라가 진짜 뻐꾸기처럼 뻐꾹뻐꾹 울어댔지요 그러자 주인이 기쁜 낯으로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뻐꾸기 소리가 아닌가 이제 자네와의 계약은 끝났네 그려 하지만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동생이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봄이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뻐꾸기가 울다니 뭔가 이상하군요 제가 저 새를 쏘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동생이 나무를 향해 활을 겨누자 주인은 기겁을 했습니다 됐어 그만해 내가 졌다 내가 졌어 이 지독한 놈아 주인은 소리를 꽥 질렀지요 더 이상 우라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잘 참으시더니 드디어 화를 내셨군요 그래 화를 냈다 어쩔래 벌금을 내놓을 테니 그만 돌아가 이제 꼴도 보기 싫어 돈이 아깝긴 했지만 주인은 하루빨리 머슴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지요 하지만 욕심 많은 주인은 이 천드람을 주기로 했던 약속과 달리 천드람만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 그냥 이것만 밖에 그래요 아주 잘됐군요 실은 제 형이 이 집 머슴사리를 하다가 천드람을 빚졌으니 그것으로 갚은 셈 지면 되겠군요 동생은 천드람을 받아 총총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형제는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으며 부잣집 주인도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는 못된 짓을 하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자청비 이야기 옛날에 문국성 문도령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해 활과 그를 다 함께 연마하기 위하여 장안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떠나 얼마 안 되는 곳에서 물을 길러나온 한 처녀를 만났는데 그 처녀가 곧 가령나다 가령비인 자청비 였습니다 문도령은 첫눈에 자청비의 외모에 반해버렸어요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볼까 하여 처녀의 곁으로 다가가 목이 마르니 물 한바가지만 얻어 마시자고 했습니다 자청비는 부끄러운 듯 아무 말 없이 곁에 있던 표주박에 물을 떠서 버드나무 한 줄기를 훑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문도령이 물을 마시려고 하니 버드나무 잎사귀가 거치적거려 훌 훌훌 훌훌 불어가며 물을 마시고 나서 자청비에게 수작을 건답시고 한마디 건넸습니다 아가씨 얼굴은 예쁜데 마음씨가 안됐군요 하면서 버드나무 줄기를 짓궂게 흔들어 댔습니다 그러자 예상외로 자청비는 새침한 얼굴이면서도 야무지게 응소해 왔지요 도령님은 길을 가는 참이라 걸음걸이가 매우 바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럴 때 급히 물을 마시면 얹히기 쉽습니다 버드나무 잎을 따 넣은 것은 천천히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도령은 무한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합니다 무한한 참이라 얼른 그 자리를 뜨려는데 이번엔 자청비 쪽에서 먼저 발을 걸어왔습니다 도령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세요? 장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글 공부와 활소기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청비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 도령님께 패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한 시간가량만 기다려주실 수 없을까요? 마침 저의 오라버니도 장안으로 글공부를 떠나려는 참인데 길 동무 삼아 같이 떠나시면 어떻겠어요? 아주 나긋나긋하고 공손했습니다 문도령은 어여쁜 처녀의 오라비와 함께 학문을 한다니 나쁘지 않아 대뜸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집에 돌아오자 부모는 부모는 달래고 어르다 못해 설마 하는 생각에서 니 멋대로 해라 했지요 설마 정말로 가랴 싶었던 것입니다 설마 사람을 망치는 자청비는 부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헝하니 오라비의 방으로 뛰어가더니 이내 남장을 하고 부모가 채 뭐라고 말할 틈도 주지 않고 헝하니 달아나 버렸습니다 문도령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달려온 오라비 아닌 자청비는 시치미를 떼고 넉살좋게 인사했지요 그들은 길을 가기 시작했으나 문도령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아무리 노이동생의 말을 듣고 나왔다 하지만 혼자서 나타난 게 이상했습니다 당연히 누이와 함께 와서 인사를 나누어야 할 게 아닌가요? 그보다 더 의심이 가는 것은 오라비라는 작자가 어쩌면 누이동생과 판에 박은 듯이 얼굴이 같을 수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마치 계집애 같은 몰골이었지요 문도령은 용기를 내어 진상을 캐보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보아도 내게 물을 떠주던 처녀로만 보이는군요 이 말에 자창비는 엉뚱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시합을 합시다 시합이라뇨 문도령은 어리둥절했지요 활쏘기를 합시다 그리고 누가 멀리 쏘는가에 따라 형제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도령도 어차피 길을 같이 가려면 그것이 편하다 싶었고 몸이 여자 같은 도령이 활을 쏘면 얼마나 쏘려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문도령이 지고 말았어요 그는 겨우 열두 발 밖에는 쏘지 못하였는데 자창비는 스물 네 발을 쏜 것입니다 약속대로 문도령은 남장한 자창비를 형으로 정하고 장한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의 눈에는 남장한 자창비가 여자로만 보이는 것이었어요 얼마쯤을 가다가 아무래도 형님은 여자 같아 보입니다 하고 문도령이 또 말을 꺼내자 자창비가 또 한 번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건 소피를 누워보면 알일일세 기묘한 풍경이 벌어졌어요 어느 언덕 끝에 두 사내가 서서 동시에 오줌을 누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도령은 여기서도 자창비의 꿰매 넘어갔습니다 문도령의 오줌 줄기는 기와집 두 채 넘어밖에 뻗치지 못한 데 비해서 자창비의 오줌은 대부통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다섯 채는 넉넉히 뻗어나간 것입니다 그제야 문도령은 자창비의 남장한 모습대로 남자로서 인정하고 길을 도와 장안에 닿았습니다 장안에 와서 문도령과 자창비는 한방을 같이 쓰게 되었는데 첫날 저녁 자창비는 어디서인지 물동이를 하나 구해다 두 사람의 잠자리 경계에다 놓으면서 서로 이 물동이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문도령은 하자는 대로 별 생각도 없이 혹시 물동이를 건드릴 세라 조심스레 잠이 들었지요 아침이 되자 자창비는 물동이를 치웠다가 다시 저녁때가 되자 도로 갖다 놓으며 어제 저녁과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방에서 기거하며 공부를 하던 차에 문도령의 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인 즉 색시를 정했으니 어서 내려와 장가를 들라는 것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듣고 난 자창비는 결혼은 공부가 끝난 다음에나 하겠다고 답신을 쓰도록 충고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도 공부를 마치고 장가를 갈 셈이네 문도령은 자창비의 말대로 집에다 편지를 했어요 그러자 집에서 곧 다시 편지가 날아왔는데 당장 내려와서 장가를 안 간다면 부자지간의 을을 끊겠다는 강경한 내용이었습니다 문도령이 어떻게 할까 하고 망설이는 사이에도 집에서는 몇 번이나 같은 내용의 편지가 들이닥쳤습니다 할 수 없이 문도령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자창비에게 그 뜻을 말하니 자창비는 그럼 하는 수 없이 가야지 라고 한마디 했을 뿐 이렇다 말이 없었습니다 문도령이 갈 차비를 막 마칠 때쯤 잠잠이 앉아있던 자창비가 불쑥 저도 같이 가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형님은 공부를 마치고야 고향을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기 계십시오 제가 장가든 다음에 이내 다시와 공부 하겠으니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남장가지 하고 쫓아온 문도령이 장가를 가는 참이라 자창비로선 한가하게 장안에 남아 혼자서 공부할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닐세 나도 고향에 가 부모님도 한번 배워야 하고 또 아우회 잔치도 구경해야 할 것이 아닌가 문도령으로서야 굳이 자창비를 만류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둘은 올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함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두 사람이 최초로 만났던 시내가에 이르렀어요 문도령에겐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곳이었는지도 모르나 자창비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젠 집도 가까워졌으니 목욕이나 하고 헤어짐세 자창비의 말대로 두 사람은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형인 자창비가 상류에서 동생인 문도령이 하류에서 였어요 자창비는 상류에 이르러 목욕할 엄두는 내지도 않고 버들립 하나를 따 그 위에다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문국성 문도령님아 한방항 이불 속에서 3년을 함께 지내고서도 남자 여자도 못 알아보는 도령님아 공부는 다 무어요 장가는 가부어 타리 이 개울에서 처음 만났을 때 버드나무 잎을 따넣고 물을 떠준 이유도 모르던 도령님아 그리고는 잎을 개울에다 띄워놓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열심히 목욕을 하던 문도령이 문득 보니 버드나무 잎 하나가 떠내려 오는데 글씨가 적혀있는 것이었어요 이상이 여겨 읽어본 즉 위에 적은 사연이 보였습니다 문도령은 급히 옷을 주워입고 상류로 갔으나 자청비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낙심해 집에 돌아온 문도령이 부모에게 장가가지 않겠다고 하니 부모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지요 그래 양가에서 준비까지 다 해놓았는데 뭐가 부족해서 안 가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집안 망신 시키지 말라고 호령이었지요 안 간다 가야 한다 하는 사이에도 정한 결혼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문도령은 나는 남자여자도 구별하지 못하는 바보이지만 그녀도 헤어질 적에 말 한마디라도 해주었으면 이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나도 당신을 처음 만난 후로 잊지 못하고 사모해 당신이 편장한 오라버니라는 사랑과 공부할 마음을 먹었던 것이니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는 결코 혼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편지를 자청비에게 보냈습니다 자청비도 문도령 생각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나 두 사람은 결코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 안되었지요 왜냐하면 자청비에게도 청혼이 들어왔고 부모는 자청비야 어쨌든 간에 결혼을 강행시키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문도령은 결혼을 내일로 앞둔 저녁에 자기의 시체는 모처에 묻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잔치는 급기야 장례식으로 변했어요 자청비도 자청비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슬펐지만 이미 죽은 문도령을 살려낼 수는 없었어요 자청비는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문도령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냈습니다 이었고 자청비의 결혼식 날 가마를 타고 가던 자청비는 문도령의 무덤 곁을 지날 때 가마꾼들에게 소피가 보고 싶다면서 가마를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자청비는 문도령의 무덤에 달려가 엎드려 통곡했지요 문국성 문도령아 이렇게 모심히 잠을 자느냐 나는 가령다 가령비라 자청나다 자청비라 날 사랑이라도 하였거든 무덤이나 열어라 그러자 무덤이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자청비는 문도령의 품에 안기듯 그 틈으로 뛰어들어 갔지요 황급히 달려온 신랑이 겨우 자청비의 치맛가락을 붙잡았을 때 자청비가 신랑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 치맛가락을 찢어서 팔이나 되게 하세요 목이나 되게 하세요 자청비의 치맛가락이 찢긴 채 무덤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이때부터 모기와 파리 그 밖의 여러 벌레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그것은 물론 자청비의 찢어진 치맛가락이라 합니다 오늘의 오늘의 동화 태자의 제사 이야기 소창국에게는 아들 열여덟 명이 있었는데 태자는 그 중에 열여섯째 아들이었습니다 아직 나이 어렸던 태자지만 농사가 천하의 대본이라 생각했던지라 어느 날 교레리 히비기골 와시라는 곳에 가서 좁시 아홉 섬 피시 아홉 섬 도합 열여덟 섬을 뿌릴 수 있는 넓이의 밭에 점심을 차려놓고 밭가리를 하러 갔습니다 밭을 가는데 때마침 삼배절 중이 삼신산을 돌아보고 내려오다가 시장하여 밭가는 태자더러 밥이나 좀 주면 먹고 시장끼나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점심밥을 내어주니 중은 밥을 걷어먹고 지나갔어요 점심때가 되어 태자가 점심밥을 먹으려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중이 먹던 음식이라 차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밭 갈던 소를 때려잡아 썩은 나무불에 세비나무 젖꼬치로 고기를 꿰어 소 한 마리를 구워서 다 먹어 치웠습니다 이제 밭을 갈아야 하는데 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쟁기의 손잡이를 배에 대고 소 없이 그 밭을 다 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자가 어머님께 그러한 사실을 말씀드리니 어머니 아버지는 소를 잡아먹을 정도의 장사라면 나라를 망해먹을 수도 있다고 노발대발 했습니다 두 부부는 태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 결국 무쇌장이를 청해 무쇌상자를 짜놓고 그 속에 태자를 안치고 서른여덟이나 되는 자물쇠를 채워서 바다 속으로 뛰어버렸습니다 태자는 무쇌상자 안에서 자랐어요 어느 날 무쇌상자는 파도에 떠밀려 다니다가 용왕 황제국에 들어가 흑산호 위까지에 걸렸습니다 태자는 상자 속에서 낮에는 옥통수를 불고 밤에는 도깨비불을 켜곤 했습니다 그것을 본 용왕은 무슨 조화 같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용왕은 큰딸과 둘째 딸을 시켜서 그 상자를 내려다가 열도록 하였으나 끄떡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막내딸을 시켰더니 수월하게 내리고 열어 젖혔습니다 보니 그 속에는 뜻밖에도 옷같이 생긴 선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요 용왕은 그 선비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느 지방에 삽니까 태자는 대답했어요 제주도에 사오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습니까 강남 전자국에 변란이 일어 이를 병정하러 장수로 가오 가만히 보니 천하의 명장임이 분명했습니다 용왕은 첫눈에 사위로 삼아볼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딸의 방으로 들어가라 하였으나 거들떠보지도 안고 또 둘째 딸 방으로 들어가라 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셋째 딸 방으로 들라고 해서야 서른여덟 개의 이로 허우덩싹 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용왕국의 막내 공주는 본수 외에 새신랑을 맞은 터라 안성 녹기에 나는 듯이 상을 차려 기는 듯이 상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태자는 눈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어째서 이 진지상을 남받으십니까 태자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소국에 산들 이걸 먹고 살겠느냐 우리는 밥도 장군 떡도 장군 고기도 장군 술도 장군 이렇게 먹고 산다 공주는 부왕에게 이런 태자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용왕은 그런 것 하나쯤이야 요구대로 못해줄게 무언가 하며 잘 차려주라는 분부를 내렸지요 이리하여 용왕국에서는 태자의 말대로 또 요구대로 잘 차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석달 열흘인 백일 하루 만에 보니 용왕국의 동창고 서창고가 텅텅 비기 시작했어요 용왕은 용왕국이 망하게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왕은 셋째 딸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로 하여 얻은 시름이니 내 남편을 데리고 어서 마음대로 아무데나 떠나가라 쫓겨나다시피 한 태자와 공주는 작고 빠른 배를 얻어 타고 강남 천자국에 들어갔습니다 가고 보니 아닌 게 아니라 별난이 일어났습니다 태자는 머리 아홉 도든 장수의 목을 다 베어던지고 난리를 막았어요 강남 천자국에서는 그의 무공을 높이 치아한 다음 무슨 벼슬을 하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태자가 말했습니다 나대로 벼슬 소임을 하는 사람이니 그걸랑 그만두고 제주도 땅과 물과 국을 한쪽씩 베어주시오 강남 천자국에서는 그의 요구대로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태자는 용왕 패도선을 얻어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주도 종달리 수푸닉에 배를 대고 내렸어요 태자는 먼저 어머니가 보고 싶어 아래 송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자신이 버린 자식이 어른이 되어 찾아와 무섭고 놀라 당오름 중턱으로 그만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음에 아버지를 뵙고자 윗송당으로 향하자 아버지도 역시 겁이 나서 고보니 마루로 도망쳐 버렸지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저렇게 없는데 자식인들 부모에 대한 효심이 있겠는가 하고 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리하여 태자는 한라산 백록담으로 올라가 거기서 용왕국의 공주를 대부인으로 삼고 또 한라산 오백장군의 외딸 아기를 소부인으로 정하여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태자는 적적해 바둑과 장기를 두며 소일하며 지냈습니다 김영 땅 큰당 한집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많은 소천국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승낙을 받아 양자로 태자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태자는 큰 한당 집에 양자가 되기로 하고 큰 당 한집과 같이 한라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한라산에서 태역 장오리로 오백장군으로 다리콧으로 돌타리로 김영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삼이라는 입산봉에 와서 앉았으나 어느 누구 물 한 모금 대접해주는 이가 없었어요 화가 난 태자는 조화를 부려서 철을 당겨 김영에만 9월 10월 이 오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풍성한 농작물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내려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뜻밖의 당하는 일이라 불악민들은 원집에서 일회간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가지로 옥신각시 끝에 결국 입산봉에는 전에 없던 무서운 신이 나와 그러한 조화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그 신을 대접하여야만 이 공사가 절판이 나서 온 마을이 편안하겠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무당을 청에다가 굿을 하고 태자에게 어디 좋은 곳으로 가 좌정하시면 우더른으로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태자는 앉을 곳을 찾아 맨 먼저 바닷가로 내려갔으나 거기에는 도깨비들이 어지럽혀서 못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윗동산 폭나무 밑으로 하여 괴뇌기 굴속으로 들어가 소리 영해가 좌정했습니다 그래서 태자는 지금까지도 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물에 있어서는 불악민으로 하여금 소를 잡아오게 하면 없는 백성에 큰 부담이 되어 걱정이 많겠고 해서 돼지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돼지를 잡는 데 있어서는 산면 일체로 한 마리씩 차리되 백근이 찬 놈으로 상을 차리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 뱀꼴의 좌정한 괴뇌끼또인 태자의 제사는 돼지를 잡아 올리기 때문에 한편 돛재라고 일컬어지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와 고양이 먼 옛날 호랑이와 고양이는 매우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모습도 비슷했지만 나무를 타고 오르는 방법이나 기어 다니는 방법도 아주 비슷했지요 둘은 이웃에 살면서 서로 도와주며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고양이는 기어 올라가는 법 달리는 법 뛰어 오르는 법 등을 호랑이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고양이를 항상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몹시 게을렀어요 먹이를 먹고 나서는 잠자리를 찾아 잠을 자고 잠에서 깨면 또다시 먹곤 했습니다 반면 호랑이는 아주 부지런하여 밤낮으로 먹이를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어떤 때에는 잠잘 곳조차 찾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하루는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 나섰다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호랑이는 잡은 돼지를 집에 놔두었다가 나중에 천천히 먹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호랑이가 집에 비운 사이 고양이는 돼지고기를 야금야금 거의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호랑이는 배가 고파 잡아놓은 돼지를 먹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돼지고기의 맛있는 부분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몹시 꾸짖었습니다 호랑이의 존경을 받아오던 고양이는 호랑이의 태도에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둘은 서로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고양이는 비록 게으르지만 호랑이보다 약삭바르고 영리했습니다 고양이는 마음속으로 호랑이를 골탕먹일 계획을 몰래 세워놓고 겉으로는 착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며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나는 온 천하가 내 훌륭한 재주를 칭찬하는 것을 들었어 그러나 나는 아직 한 번도 내 재주를 보지 못했다 저기 높다란 나무가 있지 너와 내가 저 나무에 올라가는 재주를 겨루어보면 어떨까 호랑이는 고양이의 말을 고지 곧대로 듣고 당장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었고 호랑이와 고양이는 높은 나무에 기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고양이가 재빨리 먼저 올라가고 호랑이는 그 뒤를 따라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지요 그런데도 고양이는 여전히 호랑이를 칭찬 호랑이를 호랑이야 너는 참 잘 도우른다 하지만 네가 나보다 더 잘 오르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번에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과 내려오는 시합을 한꺼번에 해보면 어때 고양이의 칭찬에 우쭐해진 호랑이는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고양이의 속셈을 모르는 호랑이는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자기가 고양이의 계략에 빠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몸이 작고 가벼운 고양이는 나무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일쯤은 식은 죽 먹기 였어요 그러나 몸이 크고 무거운 호랑이는 나무에서 내려오다 그만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코가 납작해진 호랑이는 너무 아파 어쩔 줄 몰랐어요 이때부터 호랑이의 코는 납작하게 주저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속은 것을 안 호랑이는 고양이를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어디에서든 고양이를 만나기만 하면 위협을 했지요 또 마음속으로는 굳게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양이 너 만나기만 해봐라 이제는 너의 똥조차 그냥 놔두지 않을 테다 호랑이의 무시무시한 생각을 알게 된 고양이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산속에서 벗어나 도시로 멀리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사람의 집에 몰래 숨어 살게 되었지요 지금도 고양이가 대변을 보고 죄로 그 흔적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은 혹시라도 호랑이가 발견하고 자신을 해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솔로몬 왕과 여왕 하느님은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 왕에게 온갖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동물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으며 어둠의 정령 악령 요기와 마귀도 그의 앞에서는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주었지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던 시대에는 나라의 힘이 워낙 커져서 수많은 작은 나라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쳤으며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은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져서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내 말을 알아듣는 온갖 동물들을 궁전으로 불러들여라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싶구나 명령을 받은 신하는 숲속에 사는 새와 짐승들을 모두 불러들였는데 단 하나 뇌조의 모습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화가 나서 뇌조를 잡아들여 벌을 주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얼마 후 뇌조가 스스로 날아와 머리를 조아리며 왕에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제가 오늘 늦은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그 사이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아직도 대왕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그런 나라가 남쪽 아라비아에 딱 한군데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도시가 온통 순금으로 뒤덮여 있으며 은 따위는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나뒹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무도 숲도 천지가 창조된 그때의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경치 또한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지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시바의 여왕이라고 불린다는데 만약 대왕께서 명령하신다면 제가 다시 날아가서 시바의 여왕을 대왕 앞에 대령시키겠습니다 뇌조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 왕은 시바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하기도 했고 여왕이라는 사람도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뇌조의 제안에 따르기로 하고 신하를 시켜 편지를 쓰게 하여 그것을 뇌조의 다리에 매달아 주었지요 솔로몬의 명령을 받은 뇌조는 다른 새들과 함께 하늘 높이 날아 시바를 향해 날아갔어요 어느 날 아침 시바의 여왕은 기도를 올리려 궁전을 나섰다가 하늘 저 끝에서 새의 무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밝게 빛나던 태양이 새때에게 가려 주위는 칠흑으로 변하고 말았지요 놀란 여왕이 대신들과 함께 깜깜해진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뇌조 한 마리가 시바의 여왕 앞으로 내려와 앉았습니다 여왕은 뇌조의 다리에 편지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새에게 다가갔어요 그라고는 궁금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풀어 읽어보았지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시바의 여왕과 신하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오 하나님은 내게 세상에 온갖 힘을 주었소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과 나라들은 모두 내게 조공을 바치고 있소 그런데 단 한 나라 당신들의 시바라는 나라만은 내게 인사조차 없던 것으로 기억하오 만일 여왕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내게 조공을 바친다면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내리지 않은 따뜻한 사랑을 베풀 것이오 그러나 만약 그대가 나의 희망을 거역한다면 나는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여 시바 왕국을 공격할 것이오 또 정령들은 당신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며 동물들을 보내어 그 땅을 모조리 짓밟아 버리도록 하겠소 어떻게 하겠소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오로지 당신에게 달렸소 솔로몬 솔로몬 왕의 편지를 다 읽은 여왕은 즉시 신하들을 불러모아 편지 내용을 말해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솔로몬 왕의 위협에 넘어가지 말라고 여왕을 부추겼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왕은 들어본 적조차 없습니다 그의 편지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솔로몬 왕의 능력이 궁금해서 직접 찾아가 만나보기로 하고 길 떠날 채비를 서둘렀어요 여왕은 온 나라에서 뛰어난 뱃살공들을 불러모으고 크고 튼튼한 수십척의 배에는 금은 보아와 기막히게 향기가 좋은 향료를 가득 씻고 마침내 돛을 올렸습니다 시바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긴 여행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스웨즈 운하가 없었기 때문에 여왕은 나무로 나무로 내려가서 아프리카의 남쪽 끝을 돌아 다시 북으로 북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자그마치 자그마치 3년이라는 긴 여행 끝에 드디어 솔로몬 왕의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지요 소식을 들은 솔로몬 왕은 신하들 중에서도 특별히 잘생긴 요다야라는 장군을 보내어 여왕 일행을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다야를 본 시바의 여왕은 그가 솔로몬 왕인 줄 알고 얼른 수레에서 내리며 물었습니다 그대께서 바로 솔로몬 왕이십니까 요다야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대왕의 밑에 있는 보잘것 없는 장군입니다 그러자 시바의 여왕이 대꾸했어요 오 그래요 장군을 보니까 그 주인인 대왕께서는 얼마나 훌륭한 분일지 짐작이 가는군요 시바의 여왕은 요다야의 안내를 받으며 솔로몬 왕의 궁전으로 갔습니다 솔로몬 왕은 먼 길을 오느라 고생한 여왕을 반갑게 맞아들여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지요 그 자리에서 시바의 여왕이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나는 대왕께서 무척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세가지 수습객기를 내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알아맞힌다면 대왕께서는 소문 그대로 지혜로운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알아맞히지 못한다면 대왕 역시 보통 사람과 다를 게 없다고 나는 생각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매우 흥미롭게 여기며 시바의 여왕에게 수습객기를 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바의 여왕이 말했어요 나무로 만든 샘 속에서 쇠로 된 통이 돌을 퍼내기 시작하면 물이 흐릅니다 그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화장상자요 나무로 만든 화장상자 속에서 조그만 쇠숟가락으로 눈화장을 하는 돌가루를 버네요 눈꺼풀에 문질러 바르면 눈물이 흐르지요 여왕은 고개를 끄덕이고 두 번째 수습객기를 냈습니다 흙 속에서 나와서 먼지를 먹고 반죽같이 되어 집안을 엿보는 것이 있답니다 무엇일까요 솔로몬 왕은 이번에도 쉽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집을 지을 때 바르는 안료라는 것이요 여왕은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문제를 냈어요 갈대처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가 바람이 불면 좌우로 흔들리며 크게 울부짖습니다 부자에게는 명예를 가난한 사람에게는 수치심을 죽은 사람에게는 장식이며 살아있는 자에게는 고통이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모시가 아닌가요 들판에서 자랄 때는 머리를 늘어뜨리고 돛에 달면 바닷바람에 크게 울부짖으며 좋은 옷을 입은 부자는 으스대며 자랑하고 누더기를 입은 가난한 사람은 부끄러워 하며 죽은 자에게는 그 옷을 입혀 관 속에 놓고 그 풀을 꼬아서 교수대의 밧줄로 쓰니까 죽음을 당하는 죄인에게는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지요 솔로몬 왕의 대답을 조용히 듣고 있던 여왕은 눈빛을 반짝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저는 이제껏 대왕만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대왕께서는 역시 이 세상을 다스릴만 하십니다 그리하여 시방의 여왕은 가지고 온 온갖 금은 부하를 솔로몬 왕에게 바치고 그 후로도 해마다 조공을 바치며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의 신발 옛날 옛적에 중국의 어느 큰 강가에 한 뱃사공이 살았습니다 그 뱃사공의 성은 양씨였는데 나이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뱃사공의 이름도 모른 채 그냥 양씨라고 만 불렀습니다 마음씨가 착한 양씨는 사람들을 배에 태워줄 때에도 절대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뱃사공 양씨는 구걸하는 한 할머니를 배에 싣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배를 저어 강 건너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문득 낡은 솜이불을 강 건너편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어요 할머니는 놓고 온 솜이불 걱정에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지요 뱃사공 양씨는 양씨는 할머니를 안심시켜 강 근처 오두막에 쉬게 한 다음 세차게 쏟아지는 빗속에서 노를 저어 할머니의 낡은 솜이불을 가지러 다시 강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이었고 이었고 양씨가 솜이불을 가지고 돌아오자 할머니는 미안한 듯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이봐요 젊은이 내가 가진 돈이 없어 뱃삭은 못 주지만 대신 감사의 표시로 그림 한 장을 주겠소 양씨는 할머니가 준 그림을 펼쳐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가 아기가 신을 호두회를 수놓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여기서 호두회는 호랑이 머리 모양의 신발입니다 양씨는 그 그림에 대단히 만족해하면서 잘 접어서 품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양씨가 할머니로부터 받은 그 그림을 벽에다 붙이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그림 속 아가씨가 갑자기 살아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아가씨는 양씨의 아내가 되었지요 아가씨는 밤이면 그림 속에서 나와 양씨에게 밥도 해주고 바느질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밝으면 다시 그림 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귀여운 아들이 태어나서 이름을 보베라고 지었어요 양씨가 기뻐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지요 아가씨는 이제 아기 엄마가 되었지만 여전히 밤이면 그림에서 나오고 낮이면 다시 들어갔습니다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 어느새 보베의 나이는 6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지방에는 늙고 욕심많은 현감이 고울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현감은 양씨가 그림 속 미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신비한 그림을 빼앗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씨와 아기가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포줄들이 들이닥치더니 벽에 걸린 그림을 강제로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귀염둥이 아기는 막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포줄들은 아기의 울음소리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림을 둘둘 말아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양씨는 빼앗긴 그림을 되찾기 위해 관청으로 달려갔지요 그 소식을 미리 귀띔반받은 늙은 현감은 포줄들을 시켜 양씨를 두들겨 패주고 말았어요 그림도 찾지 못한 데다 매까지 얻어맞은 양씨는 분하고 억울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현감은 빼앗은 그림을 자기 방 벽에 걸어두고 아가씨가 나타나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림 속 아가씨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고 웃음이 가득했던 아름다운 아가씨의 얼굴은 언제부터인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보배는 강가에서 엄마를 그리워하며 앉아있었어요 지금 신고 있는 호두에도 그리운 엄마가 만들어준 것이었지요 그런 엄마를 생각하니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 강물 위에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물 위에 비친 엄마가 보배에게 말했습니다 보배야 울지 마라 강물을 떠다가 지금 신고 있는 호두예를 씻어보아라 그러고 나서 관청으로 가면 나를 찾을 수 있단다 나를 구해다오 보배는 엄마가 시킨 대로 강물을 떠서 호두예를 씻었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관청으로 달려가 현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어요 늙고 욕심하는 현감은 그림 속 미인의 아들인 보배를 보고는 아이를 속여 엄마를 그림 속에서 나오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보배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현감의 방으로 들어간 보배는 곧바로 벽에 걸린 엄마 그림을 보고 외쳤어요 엄마 빨리 그림 속에서 나와 아빠와 나는 날마다 엄마 생각만 한단 말이야 얼른 집으로 들어가야지 그러자 지금껏 꼼짝도 하지 않던 그림 속 여인이 그림 밖으로 나오더니 보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보배야 얼른 이 도둑놈의 속을 해서 벗어나자 보배와 엄마가 서둘러 관청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화가 난 현감이 칼을 빼들고 포졸들과 함께 두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보배는 얼떨결에 그들을 향해 발길질을 했어요 그 순간 보배가 신고 있던 호두회에서 두 마리 호랑이가 달려 나오더니 현감과 부하들을 향해 사납게 덤벼들었습니다 호랑이는 도망치는 현감과 부하들을 쫓고 또 쫓아 깊은 산속으로 내몰았어요 그들은 다시는 바깥으로 나와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배와 엄마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랫동안 헤어졌던 세 식구는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호두회는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드넓은 드넓은 중국 땅 어느 곳이든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어머니들이 호두회를 만들어 자기 집 아이가 보배처럼 귀엽고 용감하게 자라기를 바랬답니다 오늘의 동화 달의 여신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엔 혼돈의 바다가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라신은 이 바다에서 스스로 생겨났어요 혼돈은 그냥 암흑의 상태였고 형태도 경계도 없었습니다 물론 거기엔 살아있는 생물체라곤 아무것도 없었지요 라신이 태양빛을 만들어 어둠을 밝혀주자 비로소 어둠이 사라지고 사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양이 비추자 혼돈의 바다 여기저기 단단한 땅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땅은 거대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태양은 날마다 너른 땅의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라신이 명령하자 다른 여러 신들이 생겨났고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크고 작은 동식물들도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땅 위에서 함께 생활했어요 강물은 바다로 흘러들어갔고 낮은 언덕들과 높은 산들은 멋진 풍경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생명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화목했고 이런 상태가 오래오래 지속되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인간들이 신행에 반항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감히 신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소식은 라신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당시 라신은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어요 신 또한 늙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만들어낸 인간들의 배음망덕함에 태양신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생각 같아선 한걸음에 달려가 인간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그럽고 현명한 라신은 다른 신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신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어요 내 계획을 인간들이 눈치채선 안된다 내가 화난 걸 알면 인간들이 겁을 먹고 먼저 도망칠 것이다 신들은 조용히 라신이 사는 궁전으로 모였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바다의 신 노우와 그의 아들들 먼 외딴 곳에 사는 신들까지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모두 자리에 모이자 라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들어낸 인간들이 못된 짓을 꾸미고 있다 우리 신들에게 맞서 권력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바다의 신 노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라신이시여 당신의 권위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절대 당신의 권력을 넘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못된 짓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분노의 사신들을 보내 반역자들을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다른 신들도 이 말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모두 생각이 갔다는 걸 알게 되자 라신도 마음이 놓였지요 그는 딸인 하토르 여신을 보내 인간들을 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신은 인간들을 추격하여 사막 쪽으로 몰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인간들 대부분을 몰살해 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날의 임무를 마친 하토르 여신이 돌아와 보고 했어요 위대한 라신이시여 인간들은 대부분 죽었습니다 명령한 대로 제가 그들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자들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늘 전부 쓸어버리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라신은 걱정이 됐습니다 새삼 하토르의 손에 죽게 될 인간들의 운명이 불쌍해진 겁니다 라신은 자기가 내린 명령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신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라신은 하토르의 공로를 칭찬해주고 남은 임무도 무사히 마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모습의 여신이 떠난 뒤라 신은 밤새 인간들을 구할 방법을 궁리했어요 그는 가장 발빠른 부하를 보내 빨간색 염료를 되도록 많이 구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노예들을 모두 불러 돌절구의 보리를 봐 맥주를 빚게 했지요 그러고 나서 피처럼 붉은 염료를 몽땅 맥주에 부었습니다 하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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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살아남은 인간들을 쓸어버리러 가는 동안 라신은 인간의 땅에 맥주를 몰래 퍼붓도록 했어요 인간들이 사는 땅은 핏빛 액체로 넘쳐났습니다 마침내 인간들의 땅에 도착한 여신은 이 액체를 보고 피라고 생각했어요 피를 좋아하는 그녀는 액체를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맥주가 머리 꼭대기에 차오르도록 여신은 마셔댔습니다 맥주를 몽땅 마신 여신은 너무 취해 더 이상 인간들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인간들을 없애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지요 이렇게 라신은 넓은 아량으로 남은 인간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난 뒤 라신은 뼛속 깊은 곳까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신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인간들 곁에서 사는 일이 견딜 수 없구나 동정심 때문에 나는 인간들을 몰살시키길 포기했다 하지만 그들의 일에 신경을 쓰고 싶지도 않다 이제는 땅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싶구나 이후로 나는 하늘로 올라가 세상을 감시하고 빛을 내려주는 일을 하겠다 말을 마친 뒤 그는 자기 딸인 누 여신에게 부탁했습니다 따라 나를 내 등에 태워줄 수 있겠느냐 순간 여신은 아버지를 어떻게 등에 태워야 할지 난감했지만 곧 꾀를 내어 커다란 암소로 변신했습니다 라신으로서도 암소의 등이 올라가기 훨씬 편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이제 나를 이 지겨운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다다오 그러자 누 여신의 내 다리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손은 라신을 등에 태우고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다리가 너무 길게 늘어나 신을 태운 몸뚱이가 흔들렸습니다 소의 등도 너무 늘어나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휘청 거렸지요 당황한 나신이 네 명의 힘센 수호신들에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네 명의 수호신은 다리를 하나씩 붙잡아 받쳐주었어요 그리고 바람의 신인 아들 슈도 불러서 누이 밑에서 힘센 팔로 몸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누 여신의 등 위에 오른 라신은 하늘 위에 세찬 강물이 흐르도록 했습니다 그 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것만 제외하면 땅 위에 나일관과 비슷했어요 매일 동이 틀 때부터 석양이 질 때까지 라신은 배를 타고 강줄기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는 피곤하지 않게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라신은 땅 밑으로도 하늘의 강과 닮은 강이 흐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은 하늘의 강과 반대 방향으로 흘렀어요 이 강물을 타고 라신은 인간들이 잠든 사이 동쪽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새벽 동이 트는 순간이 바로 동쪽 세상의 문이 열리며 신이 밤배에서 낮배로 갈아타는 시간입니다 피조물들이 태양의 신을 보며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동안 라신은 이렇게 한쪽 지평선 끝에서 다른쪽 지평선 끝으로 운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일어나는 문제만 없었다면 모든 게 완벽했을 겁니다 좋지 않은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어둠 때문이었고 인간들이 감히 신행에 반항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밤이었습니다 생각 끝에 라신은 토트 신을 불렀어요 난 이제 더 이상 땅에 살고 있지 않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 대신 인간들을 감시하도록 하라 너의 흰 빛으로 밤을 밝혀 못된 자들이 숨어서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라 그때부터 달의 신이 된 토트는 태양신을 도와 밤에도 세상이 완전히 깜깜해지는 걸 막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달의 여신은 반짝이는 수많은 별빛들의 도움을 받으며 자기 역할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웃음거리가 된 허풍쟁이 먼 옛날 인도에 하치신이라는 게으름뱅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게으른지 온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을 자거나 빈둥빈둥 놀기만 했지요 오늘은 또 뭐 하지 에라 모르겠다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 낮잠이나 자야지 하치신은 시원한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눕자마자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지요 그때 코끼리가 물을 마시려고 어슬렁 어슬렁 강가로 오고 있었어요 코끼리는 느릿느릿 걸어오다가 그만 지나가던 뱀의 꼬리를 밟고 말았지요 꼬리가 밟힌 뱀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독을 가진 이빨로 코끼리의 다리를 꽉 깨물었지요 코끼리는 너무 아파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잠이 깬 하치신도 화가 나서 얼떨결에 코끼리의 다리를 퍽 차버렸지요 그랬더니 온몸에 뱀의 독이 퍼진 코끼리가 그만 비틀거리다가 푹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지금 내가 발로 차서 코끼리가 죽은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하치신이 놀라 주변을 살펴보니 무시무시한 뱀이 스르륵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 코끼리는 뱀에 물린 거였군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멀리서 이 장면을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지 뭐예요 어머나 세상에 지금 우리가 본 게 하치신 맞아요 일도 안하고 맨날 잠이나 자는 게으름뱅이 아니었나요 몰랐네요 몰랐어 하치신이 아주 천하 장사였군요 코끼리를 단박에 쓰러뜨리다니요 하치신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칭찬을 듣자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어요 하하 뭐 이 정도를 가지고 그러십니까 코끼리가 못 별거인가요 이 성우는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하치신이라는 사내가 있는데 산더미 같은 코끼리를 한방에 쓰러뜨린다고 말입니다 코끼리를 발차기 한 번에요 진짜 대단하네요 천하장사라고 소문이 난 하치신은 임금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네가 그렇게 힘이 세다지 앞으로 내 신화가 되어 나를 지키도록 해라 네 임금님 오늘부터 임금님의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그날부터 하치신은 임금님의 신화가 되어 더욱 허풍을 떨며 으스댔습니다 하하하 코끼리도 쓰러뜨리고 임금님의 신화도 되고 아주 멋진걸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에 사는 힘이 센 장사가 하치신을 찾아왔어요 이 나라에서 당신이 가장 힘이 세다고 들었어 누가 더 힘이 센지 한 번 겨루어 봅시다 하치신은 이웃나라 장사를 보자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리고 시합하기가 싫었지요 하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감히 코끼리도 한 방에 쓰러뜨리는 나에게 결투를 신청해 좋다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겨루어보자 좋소 구경꾼들이 우리의 시합을 들었으니 내일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사람들은 재미난 구경거리가 생겼다며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하치신은 자신이 가짜 천하장사라는 것이 들통날까 봐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 이럴 어쩌나 큰일 났네 이웃나라 장사를 보니 팔뚝도 어마어마하던걸 그 팔뚝에 한 대 맞았다간 상상도 하기 싫지만 난 아마 멀리 나가 떨어져 있을 거야 시합을 해보나마나 내가 질 게 뻔한데 어떻게 하지 근심하며 몸을 뒤척이던 하치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보자기의 금은 부하를 가득 담아서 몰래 이웃나라 장사를 찾아갔어요 똑똑 똑똑똑똑 하치신이 아니요 어쩐 일로 이 한밤중에 나를 찾아온 것이요 당신은 어차피 나와 시합해봐야 지고 말 거야 나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도 않고 몹시 귀찮아서 그러니 이것을 받고 떠나시요 그리고는 보자기를 내밀었어요 보자기 안에 든 것은 이웃나라 장사는 그것을 보고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시합하는 것보다 금은 부하를 받고 떠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하치신에게 아침일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날 이웃나라 장사가 하치신이 무서워서 시합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역시 우리 하치신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가 봐요 소문이 부풀어 갈수록 하치신의 허풍도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지요 이제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힘쓴 사람은 없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하치신이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맛있어 보이는 망고를 발견했어요 이봐 과일장수 과일장수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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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센지는 몰라도 나는 돈을 내야만 망고를 줄 수 있소 과일장수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화가 난 하치신이 망고를 집어먹으려 하자 과일장수는 하치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둘이 엎치락뒤치락 싸움이 붙은 게 아니겠어요 하치신이 힘을 쓰는가 싶었지만 금세 과일장수가 하치신의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과일장수는 가볍게 하치신을 이기고 말했어요 뭐라고 당신이 천하장사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네 싸움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자신들이 하치신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과일장수에게도 지는 사람이 무슨 천하장사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동안 저 게으름뱅이 하치신에게 속았나봐 이제 보니 허풍쟁이의 거짓말쟁이로군 하치신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임금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네 이농 감히 나를 속여 저놈을 당장 쫓아내라 궁궐에서도 쫓겨난 하치신은 온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복숭아 소년 이야기 까마득히 먼 옛날 바다 건너 일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이좋게 오순도순 사셨지만 자식이 없어 늘 쓸쓸했지요 날씨가 좋은 어느 날 할아버지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고 할머니는 강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두드리고 비비며 깨끗이 빨래를 하고 있는데 강물에 둥둥 복숭아 한 개가 떠내려왔어요 아주 크고 달콤하게 생긴 복숭아 내 집에 가져가서 영감과 같이 먹어야겠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복숭아를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반으로 쩍 갈라졌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야 글쎄 복숭아 속에 귀여운 산의 아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없어서 하늘에서 보내주셨나 봐요 감사하기도 해라 소중한 아기이니 정성껏 귀어봅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우 기뻐하며 복숭아에서 태어났다는 뜻으로 아기 이름을 모모따로라고 지었습니다 모모따로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았고 힘도 아주 세며 용감했답니다 그래서 모모따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자랑이었지요 모모따로가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마을에 흉흉한 일이 벌어졌어요 몸집이 크고 붉으며 머리에는 큰 뿔이 솟아있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오니들이 마을로 와서 사람들의 보물을 빼앗고 아이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모모따로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오니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안되겠다 당장 가서 혼주를 내줘야겠어 모모따로는 오니들이 사는 섬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모모따로라고 자신의 이름을 쓴 커다란 깃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는 튼튼한 갑옷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지요 갑옷이 완성되자 모모따로는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제가 바다 건너 도깨비들이 사는 섬으로 가서 못된 오니들을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올 테니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모모따로의 결심을 안 할머니께서는 수수경단을 정성껏 만들어주셨어요 커다란 깃발을 들고 튼튼한 갑옷을 입은 모모따로는 이제 두려울 게 없었지요 게다가 수수경단이 든 보자기까지 들자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모모따로는 씩씩하게 집을 나섰지요 한참을 가다가 개 한 마리를 만났어요 모모따로님 어디 가세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오니들을 물리치러 간다 마시는 냄새가 솔솔나는 수수경단 좀 주세요 그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오냐 일본에서 제일 정성껏 빚은 수수경단을 줄 테니 나와 함께 오니들을 물리치러 가자 개는 맛있게 수수경단을 먹고는 약속대로 모모따로를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이번에는 원숭이를 만났지요 모모따로님 개와 함께 어디 가세요? 우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오니들을 물리치러 가지 가지고 계신 맛있는 수수경단을 조금 나눠주시면 저도 힘이 되어드릴게요 경단을 먹은 원숭이까지 셋이서 함께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꿩을 만났습니다 음 이 맛있는 냄새는 뭘까요? 저도 좀 주세요 일본에서 제일 맛있는 수수경단을 줄 테니 너도 우리와 함께 오니들을 물리치러 가겠느냐? 그렇게 해서 할머니께서 빚어주신 수수경단을 먹은 개, 원숭이, 꿩은 모두 모모따로의 뒤를 따라 도깨비섬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멀리 오니들이 사는 섬이 보였어요 도깨비섬은 울퉁불퉁 커다란 바위들로 가득했지요 그리고 한가운데 커다란 성이 있었습니다 성은 높다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개가 먼저 오니들의 섬을 쌩하니 돌며 성벽이 가장 낮은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러자 꿩이 그곳으로 푸드닥거리며 힘차게 성벽을 날아올랐고 원숭이도 손살같이 뛰어올라 잠겨있던 문을 열어 모모따로가 성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모모따로는 천지가 흔들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오니들은 모두 들어라 어디가 미 도깨비 주제에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복숭아에서 나온 모모따로님이시다 어서 나와 항복하라 모모따로를 본 오니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너같이 어린 꼬마가 우리들과 겨뤄보겠다고 얘들아 이것들은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다 모두 잡아서 혼주를 해주자 커다란 덩치의 두목 오니가 소리치자 붉은 오니들은 춤을 추듯 어깨를 들썩이며 무시무시한 쇠 방망이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모따로가 먼저 힘찬 주먹과 날쌤 발차기로 오니들을 쓰러뜨렸지요 개는 튼튼한 이빨로 오니의 다리를 깨물었고 원숭이는 끽끽거리며 날카로운 손톱으로 오니의 얼굴을 핥히었으며 꿩은 날개를 퍼덕이며 뾰족한 부리로 오니의 가슴팍을 쪼아댔어요 오니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쿠 이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용감하다니 어리다고 얕잡아봤다가 우리가 당했구나 얘들아 모두들 항복하자 오니들은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싹싹 빌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모로따로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좋다 너희가 잘못을 구하니 이번만큼은 용서해주겠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사람들을 괴롭히면 그땐 절대 살려두지 않겠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다 그럼 이제 너희가 훔쳐간 것들을 모두 가져오너라 고분고분해진 오니들은 훔쳐간 보물들을 모두 가져왔고 아이들도 풀어주었습니다 자 모두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자 모모따로는 개의 원숭이 껌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콧노래를 부르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보물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지요 아이를 찾고 보물까지 받은 사람들은 모두 모모따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드디어 모모따로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정겨운 집으로 올 수 있었어요 집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난 음식들이 모모따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고 기특하구나 어서와서 함께 식사하자꾸나 그 이후 모모따로 부모님을 집극정성으로 모시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한 여인의 공 이장곤이라는 사람은 연산군 때의 문과 교리였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미움을 받아 도망하여 함흥 땅으로 들어갔지요 길을 가던 이장곤은 몹시 목이 말랐습니다 마침 우물가에 물깃는 처녀를 만나 마실물을 청했습니다 처녀는 바가지에 물을 뜬 뒤에 버들잎을 물에 띄워 주었어요 이장곤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목이 몹시 마를 때 급히 물을 마시면 혹시 탈이 있을까 염려되어 버들잎을 띄워 천천히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장곤은 놀랍기도 하고 한편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대는 어느 집 처녀인가 처녀가 대답했지요 저는 저 건너 버드나무 그릇을 만드는 유기장집의 딸입니다 이장곤은 곧 그녀를 따라 그 집을 찾아가서 그녀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장곤은 서울에 살던 사람이라서 그릇만 되는 일은 뒷전이었어요 다만 아침 저녁 밥만 먹고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장인 장모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우리가 사위를 맞이한 이유는 우리 일을 도와달라는 것인데 자네는 아침 저녁으로 밥만 축내고 있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리고는 그 뒤부터 이장곤에게 아침 저녁 밥을 밥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를 가엾게 생각하고 손 밑에 누러붙어 있는 밥을 긁어서 이장곤의 주림배를 채워주었지요 이렇게 몇 해를 지냈습니다 중종이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 때 죄가 있던 이들에게 모두 죄를 면해 주었어요 이장곤도 옛 벼슬에 복직시키려고 팔도의 명령을 내려 그를 찾았습니다 이 소문이 이장곤의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이장곤이 그의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광가에 바칠 버드나무 그릇을 제가 싣고 가겠습니다 자네같이 귀를 잘 모르는 네가 광가 출입을 하다니 내가 직접 그릇을 바쳐도 합격되지 못하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게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말했어요 한번 시험삼아 보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장인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이장곤은 버드나무 그릇을 등에 쥐고 관가로 들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무 곳에 살고 있는 유기장이 물건을 싣고 와서 기다립니다 그의 관청의 사또는 처음부터 이장곤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또가 이장곤의 얼굴을 보고는 크게 놀라 그의 손을 잡았어요 사또가 이장곤에게 물었습니다 공은 어느 곳의 모습을 감췄다가 이런 꼴로 나타나셨는지요 조정에서 찾은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사또는 이내 술상과 의간을 갖추어 바쳤습니다 덕이 모자란 사람이 유기장의 집에 몸을 루탁하여 생명을 연장했다네 그러다가 다시 저 하늘의 밝은 빛을 보게 되었다네 사또는 급히 조정의 이 일을 보고하고 곧 말을 내어서 이장곤을 서울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장곤이 말했습니다 유기장의 집에서 3년 동안 신세를 줬으니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네 또 이미 결혼한 조강지처가 있으니 인사하고 떠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네 그러니 내일 아침에 나를 찾아주게 그러고 나서 이장곤은 집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버드나무 그릇을 무사히 상납했습니다 장인이 말했어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로구나 부엉이가 천년을 늙으면 꽁 한 마리를 잡는다고 하더니 헛말이 아니로구나 오늘 저녁밥은 특별히 한 숟가락만 더 주거라 그 이탠날 아침 이장곤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깨끗이 쓸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장인이 말했어요 우리 사위가 어제는 그릇을 잘 바치고 돌아오더니 오늘 아침에는 마당을 다 쓸고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군 이장곤은 깨끗이 쓴 마당 위에 집자리를 펴놓았습니다 무엇하러 자리를 펴는가 장인이 묻자 이장곤이 대답했어요 오늘 아마 관가 행차가 있을 겁니다 자네가 잠꼬대를 하는 건가 관가 나리께서 뭐 타러 우리 집에 행차를 한단 말인가 이제 와서 생각하니 어제 그 그릇들도 어디 다른 데다가 버리고 돌아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장인이 말을 채 다 마치기도 전에 관가의 아전히 들어서며 외쳤습니다 사또님 행차가 금방 도착할 것이요 이 말에 유기장 부부는 당황하여 울타리 뒤로 숨었어요 잠시 뒤에 사또가 당도해서 이장곤에게 인사를 한 뒤 물었습니다 형수님은 어디 있으신지요 뵙고 싶습니다 이장곤은 그의 아내를 불러내어 절을 하게 했어요 그녀의 옷차림은 남노했지만 얼굴은 몹시 정숙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또가 말했어요 이 학사가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형수님의 힘으로 이곳에서 지냈으니 그 고마움을 어찌 말로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또는 곧 유기장을 불러 술을 내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장곤이 사또에게 말했어요 내 아내가 비록 천한 사람이지만 내 이미 부부의 몸이 되었으니 버릴 수는 없소 그러니 가마 하나를 준비하여 함께 서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오 사또는 이장곤의 말대로 해주었습니다 이장곤이 서울에 이르러 임금에게 인사를 드리며 그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상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임금은 두세 차례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여인을 천한 사람으로 대접할 수는 없구나 임금은 여인의 공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정원에 만든 작은 무덤 아 가엾어라 내 꽃들이 다 시들어버렸어 꼬마 이다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너무 예뻤는데 그런데 지금은 모두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 있어 꽃들이 왜 이러지 이다는 소파에 앉아있는 이웃집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꽃들은 어젯밤에 무더회에 갔었단다 그래서 오늘 기운이 없는 거야 이웃집 오빠는 이다에게 예쁜 그림을 오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는 늘 이다에게 예쁜 하트 모양 춤추는 작은 소녀들 문이 활짝 열려있는 성 아름다운 꽃들이 그려진 그림들을 오려주곤 했답니다 그런 오빠를 이다는 무척 좋아했지요 하지만 꽃들은 춤을 못 추잖아 이다는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날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잠들면 꽃들은 즐겁게 날아다닌단다 그리고 밤마다 무더회를 열지 꽃들이 날아가? 깜깜한 밤에? 어떻게? 이다는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꽃들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날아갈 수 있단다 나비를 본 적이 있지? 빨간나비, 노란나비, 흰나비 말이야 아름다운 나비들이 날 때에는 꽃꽃처럼 보이지 않니? 사실 그 나비들은 한때의 꽃이었어 꽃들이 줄기로부터 미끄러지듯 벗어나 꽃잎으로 작은 날개짓을 하면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되지 그러다 능숙하게 날 수 있게 되면 그 꽃잎들은 진짜 날개가 되는 거야 이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럼 작은 꽃들도 날아서 무더회에 갈 수 있어? 물론이지 작은 데이지꽃이나 은방울꽃도 갈 수 있는걸? 그 아름다운 꽃들이 어디서 춤을 추는데? 마을 밖에 있는 성을 너도 본 적이 있잖아 여름마다 임금님이 와서 머무르는 곳 말이야 그 안에는 수많은 꽃들이 만발한 정원이 있지? 왜 백조가 헤엄치는 연못도 있었잖아 네가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니까 네 쪽으로 다가왔었지 그 성이 바로 꽃들의 무더회장이란다 어제 엄마랑 함께 그 정원에 갔었는데 앙상한 나무들만 있고 꽃은 하나도 보이지 않던걸? 여름에 그토록 많던 꽃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모두 성 안으로 들어간 거야 임금님이 여름을 지내고 나서 그곳을 떠나면 정원 밖에 피어있던 꽃들은 성 안으로 달려들어가 그 꽃들이 얼마나 즐겁게 노는지 너도 봐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 두 송이가 옥자에 앉았는데 바로 꽃들의 왕과 왕비야 그 앞에는 붉은 맨드라미꽃 시종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양쪽으로 늘어서 있어 꽃들이 모두 들어오고 나면 성대한 무더회가 열린단다 해곤 사관생도를 대표하는 자두색 제비꽃은 히아신스와 크로커스 꽃들에게 아가씨 함께 춤을 추실까요? 하며 다가가 춤을 청하지 우아하게 앉아있는 노란 튤립과 큰 백합꽃은 꽃들이 무더회의 품위와 질서를 지키도록 감독하는 귀부인들이란다 그러면 꽃들이 임금님의 성 안에서 춤을 춘다고 혼내주는 사람은 없어? 꽃들의 무더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 가끔 밤중에 성을 지키는 노인이 나타날 때가 있지만 그는 커다란 열쇠꾸러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걸을 때마다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거든 그 소리가 나면 꽃들은 재빨리 기다란 커튼자락 뒤로 달려가 몸을 숨기지 노인은 어디선가 꽃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사방을 둘러보지만 꽃들을 볼 수는 없어 아 나도 그 꽃들을 보고 싶다 그러자 이웃집 오빠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그곳에 가면 창문으로 성 안을 들여다보렴 그러면 볼 수 있을 거야 야 정말 멋지다 이다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옛끼 녀석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그런 헛소리를 나나 우연히 이단의 집에 들렀다가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웃집 아저씨가 호통을 쳤어요 그 바람에 이웃집 오빠는 입을 꾹 다물어버렸습니다 이다도 입을 꾹 다물고 아저씨를 말똥말똥 바라보기만 했지요 그렇지만 이다는 이웃집 오빠가 들려준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줄곧 꽃들의 무도회 생각만 했습니다 내 꽃들은 어제 밤새도록 무도회에서 춤을 추어서 기운이 없는 걸 거야 아니 어쩌면 병이 났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다는 꽃들을 품에 안고 자기 방으로 데려왔어요 그 방에는 예쁜 탁자 위에 여러 가지 장난감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이다는 인형 침대 위에 누워있는 소피에게 부탁을 했어요 소피야 미안하지만 네 침대를 좀 빌려줄래? 꽃들이 많이 아프거든 오늘만 너는 서랍에서 자도록 해 이다는 소피를 서랍 속에 다른 장난감 옆에 놓아두고 소피의 침대에 꽃들을 눕혔습니다 얌전하게 자야해 얘들아 그럼 내일 아침에 말끔히 나아질 거야 이다는 꽃들에게 속삭이며 아침 햇살에 눈이 부시지 않도록 작은 침대에 걸린 망사커튼을 살며시 여며주었습니다 이다는 자러 가기 전에 창가에 놓인 튤립과 히아신스 화분에게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들 오늘 밤에도 무도회에 갈 거지? 난 다 알아 그러나 꽃들은 이파리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시치미를 댔습니다 그러나 꼬마 이다는 꽃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요 엄마 아빠와 함께 침대에 누운 이다는 잠이 오질 않았어요 꽃들은 지금 뭐랄까? 이다는 살며시 일어나 열려있는 방문 틈새로 꽃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나지막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꽃들이 춤을 추고 있을 거야 이다는 엄마 아빠가 깨지 않도록 까치발을 하고 살금살금 자기 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세상에 이다의 방 안은 어느새 멋진 무도회장으로 변해 있었답니다 그 방 안에는 불빛이 하나도 없었지만 달빛의 바다 대낮처럼 환했어요 흰 백합은 긴 목을 흔들며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화분에 담겨있던 히아신스와 틀립은 바닥으로 내려와 긴 초록 이파리들을 마구 잡고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고 있었고요 꽃들은 이다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키가 큰 자조새 크로커스가 장난감이 놓여있는 탁자 한 가운데로 폴짝 뛰어오르더니 인형 침대로 가서는 침대의 망사 커튼을 열어 젖혔습니다 아니 거기는 병든 꽃들이 누워있는 곳인데 이다가 걱정을 했지만 병든 꽃들은 크로커스를 보더니 함께 춤을 추고 싶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러자 담배 연기를 뻐금 뿜고 있는 할아버지 인형이 아름다운 꽃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꽃들은 언제 아팠냐는 듯 바닥으로 납을 뛰어내려와 생글생글 웃으며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무언가 책상에서 툭 굴러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건 머리에 작은 나빈형이 달린 채찍이었습니다 나빈형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채찍은 붉은색 뻗정다리로 꽃들의 가운데에서 쿵쿵따 쿵쿵따 마주르카를 추기 시작했지요 꽃들은 절대 마주르카를 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발을 세게 구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채찍이 춤을 출 때마다 머리 위에 인형이 쭉쭉 늘었다 줄었다 커졌다 작아졌다 했어요 그러고는 빙글빙글 돌더니 아주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예끼 녀석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그런 헛소리를 나나 이단은 무심코 주말거렸어요 어? 저 인형은 이웃집 아저씨랑 너무 똑같아 하지만 꽃들이 나빈형의 가는 다리를 때리자 나빈형은 다시 쪼그라들어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어요 그 꼴이 어찌나 우습던지 이단은 그만 깔깔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그때 서랍 속에 있던 소피가 머리를 쏙 내밀고 이상하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어머 무도회가 벌어졌네 어느새 서랍에서 나온 소피를 꽃들은 달빛이 비치는 방하운 가운데로 데려가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꽃들도 모두 모여들어 소피를 애워싸고 둥글게 원을 만들었어요 소피 우리한테 침대를 빌려줘서 고마워 이다의 꽃들은 소피에게 말했습니다 뭘 나는 괜찮아 병이 다 나을 때까지 내 침대를 써도 좋아 소피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다의 꽃들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고맙지만 내일 아침이면 우리는 시들어버릴 거야 네가 이다에게 말해줄래? 우리를 정원의 카나리아 무덤 옆에 묻어달라고 말이야 그럼 다음 여름에 지금보다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피어날 거라는 말도 전해줘 안 돼 죽지마 소피는 안타까워하며 꽃들에게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아름다운 꽃무리가 춤을 추며 들어왔어요 이다는 이 꽃들이 임금님의 성에서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앞에 선 꽃은 머리에 조그만 황금빛 왕관을 쓴 장미 두 송이었어요 왕관을 쓴 장미는 꽃들의 왕과 왕비인가 봐 꼬마 이다는 밤이 새도록 계속되는 꽃들의 무덤외를 구경했습니다 마침내 꽃들은 서로 헤어지며 잘 자라는 인사를 나누었어요 꼬마 이다도 살며시 잠자리로 돌아갔지요 그러고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꿈속에서 다시 보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다는 잠에서 깨자마자 재빨리 작은 탁자로 달려갔어요 지난 밤 일들이 혹시 꿈이었는지 아니면 꽃들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다는 작은 인형 침대의 망사 커튼을 살며시 열어젖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꽃들이 거기에 누워 있지 않겠어요? 어젯밤보다 훨씬 시든 모습이긴 했지만요 소피도 이다가 넣어둔 서랍 속에 얌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자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너 나에게 할 말이 있지 않니? 이다가 물었지만 소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피 너 참 나쁘다 어제 꽃들이 내게 한 부탁을 벌써 잊었단 말이야? 이다는 곧 귀여운 새들이 그려져 있는 작은 종이 상자를 꺼내어 시든 꽃들을 조심스럽게 그 안에 넣었습니다 이게 너희들의 아름다운 관이란다 이따가 노르웨이에 사는 우리 사촌 오빠들이 오면 너희들을 정원에 묻도록 도와줄 거야 다음에 여름이 오면 다시 예쁜 꽃을 피워주렴 노르웨이의 사촌 오빠들은 요나스와 아돌프라는 쾌활한 남자 아이들이었어요 요나스와 아돌프는 아버지에게 장난감 활 두 개를 선물로 받고 이다에게 보여주려고 왔습니다 이다는 오빠들에게 가엾은 꽃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요나스와 아돌프는 이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화를 어깨에 매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이다는 시든 꽃들이 들어있는 귀여운 상자를 들고 오빠들의 뒤를 따랐지요 안녕 사랑스러운 꽃들아 내년 여름에 다시 찾아오렴 이다는 꽃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 상자를 획속에 묻었습니다 이제 정원에는 작은 무덤이 하나 만들어졌답니다 요나스와 아돌프는 하늘로 활을 쏘아 올렸어요 이다는 무덤 앞에서 내년에 예쁜 꽃이 피기를 소환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설악산의 신선 최연은 강릉 사람으로 어느 날 김시습이 설악산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시습은 어릴 적에 신동이라 불릴 만큼 재주가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세조가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자 벼슬을 버리고 방랑 생활을 택했습니다 그 뒤로는 그의 소식을 아는 이가 없었지요 최연은 친구들 대여섯 명과 함께 설악산으로 들어가 김시습에게 제재로 받아줄 것을 청했습니다 김시습은 다른 아이들은 물러가게 하고 오직 최연만 제재로 받아들였어요 최연은 반년 동안 그의 집에 머무르며 자날깨나 김시습을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에서 깨보니 스승은 없고 이부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은데 스승님은 어디를 가신 거지 최연은 궁금했지만 감히 찾을 생각을 못했지요 뒤로도 이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달 밝은 어느 밤 최연은 잠이 오지 않아 뜬 눈으로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김시습이 갑자기 일어나 오매무새를 가다듬더니 머리에 관을 쓰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최연은 몰래 스승의 뒤를 밟기로 했어요 김시습은 산골짜기로 들어가 고개를 넘어 숲을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최연이 멀찍이 숨어 살펴보니 넓고 평평해서 앉기에 좋은 큰 돌이 놓여 있었어요 그곳에는 낯선 사람 두 명이 있었는데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김시습은 그들과 서로 인사를 하더니 돌 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거리가 멀어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한참 만에야 끝났어요 최연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눈을 감고 자는 채를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시습이 최연을 불러 호통을 쳤어요 처음에 내가 너를 받아준 것은 내 댐댐이가 가르칠 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보니 너는 자물성이 부족해 자질이 없구나 더는 너를 가르치지 못하겠다 하는 수 없이 최연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훗날 그곳을 다시 찾아가려 해도 어딘지 알 수 없고 또 김시습이 만난 이들이 사람인지 신선인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흥부전 옛날에 성이 박신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의 이름은 놀부이고 아우의 이름은 흥부였지요 아우인 흥부는 착하기 그지 없었으나 형인 놀부는 무척 욕심 많고 심술 굳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장이 다섯 개이지만 놀부는 심술보가 하나 더 있었어요 심술보가 있는 놀부는 술 먹고 싸움하기 동네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 인심나쁜 동네로 이사보내기 힘들게 쌓아둔 곡식에 불 지르기 의원의 침통 훔치기 돈 세는 사람에게 말 걸기 사기 그릇을 가득 싣고 세워둔 지게 쓰러뜨리기 우는 아이에게 젖 대신 발가락 빨리기 똥 누는 놈 주저앉히기 호박의 말뚝바퀴 등등 끝도 없이 못된 짓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형인 놀부는 아우 흥부를 불러 말했어요 네 이놈 흥부야 늙어가는 형만 믿고 집에서 빈둥거리니 꼴도 보기 싫다 이제부터는 따로 나가 살아라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흥부는 기가 막혀 놀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형님 벼랑간 나가라니요 이제 곧 겨울이 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놈 내가 너 갈 곳까지 흘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놀부의 성화에 흥부는 눈물을 흘리며 보따리를 꾸려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욕심 많은 놀부는 흥부를 쫓아내고 부모님이 남긴 집과 재산을 모두 차지했지요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여기저기를 헤매던 흥부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지 반체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당장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잠자리는 해결했지만 가족 모두가 먹고 살 것이 걱정이었지요 흥부 내외에게는 자식들 아홉을 보살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배가 고파 밥을 달라 떡을 달라 제 어미를 조르는데 한 놈이 나앉으며 아이고 어머니 배고파다 죽겠소 밥 좀 주오 하면 또 한 놈이 나앉으며 어머니 나는 호박떡 좀 해주시오 따뜻해도 달고 식으면 식은 대로 단 호박떡 말이오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다시 또 한 놈이 나앉으며 어머니 나는 육개장에다가 하얀 쌀밥 좀 말아주오 하고 또 다른 한 놈은 어머니 나는 삼계탕 만둣국에 생선구이 좀 해주시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토정하는 자식들을 보며 흥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 수 없지 이제는 제사상 차릴때도 음식 대신 돈을 올려놓으십니다 마당새가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제사상에 돈을 올려놓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고기 떡 밥 나물이라고 쓴 종이에 돈을 싸서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사 음식 차리는 것이 아까워서 그러시는 모양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조상님의 혼백을 굶겼더란 말이냐 답답하구나 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형님을 뵙지 않고 갈 수도 없으니 어쩌면 좋을까 이때 마침 놀부가 마당에 나왔다가 흥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형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우 흥부가 왔습니다 아우라니 무슨 소리냐 내가 외아들인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난데없이 형님이라니 놀부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며 흥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아우 흥부입니다 글쎄 난 모른다고 하지 않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놀부는 곁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흥부를 내려치려 했습니다 흥부는 매를 맞지 않기 위해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지요 흥부가 몸을 피한다고 들어간 곳은 부엌이었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셨습니까 흥부가 인사를 하자 밥을 짓던 놀부의 아내는 눈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수는 무슨 형수야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와 돈을 달라 밥을 달라 아우성치니 어디 마음 편히 살 수가 있나 옛다 밥이다 놀부의 아내는 이렇게 말하며 밥을 푸던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철썩 소리가 나도록 때렸습니다 흥부가 주걱으로 맞은 뺨을 만져보니 밥알 몇 개가 붙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째 굶은 흥부는 뺨에서 떼어낸 밥알을 입에 넣고 씹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꿀맛입니다 이왕이면 반대쪽 뺨도 때려주시구려 놀부의 아내는 그런 흥부가 얕입다는 듯 주걱을 싹싹 씻어내더니 흔들며 말했습니다 좋아 더 맞고 싶다 이거지 얼마든지 때려주지 놀부의 아내는 팔에 힘을 모아 주걱을 잡고 흥부의 반대쪽 뺨을 때렸습니다 쌀이라도 얻을까 해서 갔다가 억울하게 뺨만 맞고 집에 돌아온 흥부는 마당에 떨어진 제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비는 날개를 퍼덕이고 있었지만 어디가 불편한지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흥부가 제비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손바닥에 놓고 살펴보니 다리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불쌍하게도 다리가 부러졌구나 내가 치료해 주마 흥부는 부러진 제비 다리를 잘 붙이고 천으로 단단히 베어 주었어요 며칠이 지나 다리가 다 낳은 제비는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듯 흥부 내 집 지붕 위를 크게 한 바퀴 돌더니 힘차게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듬해 봄 흥부 내외가 퇴마루에 앉아 있는데 멀리서 제비가 날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리에 천을 메고 있는 것을 보니 작년에 다리가 부러져 땅에 떨어졌던 제비인가 보 어머나 그렇군요 봄이 되어 다시 날아왔나 봐요 제비는 흥부 내 집 지붕 위를 크게 한 바퀴 달면서 돌더니 불 위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떨어뜨리고 저 멀리로 날아갔습니다 흥부는 마당에 나가 제비가 떨어뜨린 것을 주워서 살펴보았습니다 박씨로구나 다리를 고쳐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인사로 주는 건가 봐요 허허 그거 참 신통하구려 어쨌거나 박씨가 생겼으니 심어나 봅시다 그래요 가을이 되어 박이 열리면 속을 긁어내어 죽이라도 끓여먹지요 흥부 내외는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에서 나온 싹은 무럭무럭 자랐고 흥부가 사는 초가집 지붕 위에 박이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여보 아주 큼지막한 박이 열렸구려 흥부는 지붕으로 올라가 박을 닦고 아내와 자식들은 그것을 받아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박을 타볼까 흥부는 박 한가운데에 톱을 걸어 아내와 함께 톱질을 시작했습니다 박이 두쪽으로 갈라지며 흰 연기가 솟았어요 에구 놀래라 깜짝 놀란 흥부 내외는 엉덩방아를 찌우며 주저 앉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박에는 괴짝들이 들어 있었어요 대체 이게 웬 괴짝이지 흥부가 괴짝을 열어보니 하얀 쌀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쌀이 가득하구려 정말이요? 그럼 어디 다른 괴짝도 열어보아요 다른 괴짝에는 돈이 가득했고 그 다음 괴짝에는 온갖 금은 보아가 그리고 다음 괴짝에는 색색의 비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나온 보물로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놀부는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흥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놀부가 찾아가 보니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이 있던 자리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놀부는 헛기침을 두어번 해서 목을 가다듬은 다음 한껏 위엄을 부리며 소리를 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흥부 있느냐? 아니 형님이 이곳까지 웬일이십니까? 놀부의 목소리를 들은 흥부가 벗어발로 뛰어나오며 반겼습니다 네가 부자가 되었다기에 정말인가 알아보러 왔다 우선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흥부는 놀부가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음식을 차려 대접하면서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치료해 준 일과 제비가 가져다 준 박씨를 심어 보물을 얻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제가 어찌 형님께 거짓을 알아야겠습니까? 흥부의 이야기를 들은 놀부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몇 번이고 확인을 하고서야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올 때와는 달리 빈손이 아니라 흥부에게서 빼앗다시피 한 각진 보물을 한아름 가지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놀부는 달이 부러진 제비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자 어미 제비가 먹이를 찾아 나간 틈을 타서 둥지에 손을 넣어 새끼 제비를 꺼냈습니다 착하지 울지 마라 내 복덩이야 놀부는 오들오들 떨고 있는 새끼 제비가 불쌍하지도 않은지 가는 다리를 손에 잡고 힘을 주어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울어대는 새끼 제비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런 다리가 부러졌구나 내가 지료해주마 며칠이 지나 새끼 제비는 다리가 나았고 헐헐 하늘을 날아 남쪽으로 갔습니다 놀부는 하늘을 나는 제비를 보며 노래했지요 박씨 하나만 물어다주면 성한 다리마저 분질러주마 저 제비 보아라 지지배배 울더니만 펄펄 나라 강남 가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되었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놀부 내 집 위를 날아가며 부리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놀부는 얼른 달려가 제비가 떨어뜨린 것을 주워 살펴보고 말했지요 과연 박씨로구나 흥부 녀석이 거짓말을 하진 않았군 좋아 이 박씨를 심으면 온갖 보물이 가득한 박이 열리겠지 그러면 나는 흥부보다 훨씬 부자가 될 거야 생각만 해도 신이 나는군 놀부는 뒷마당에 박씨를 심고 근처에는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놀부 내 집 지붕에도 탐스런 박이 열렸어요 놀부는 혹시나 박에서 나오는 보물을 도둑맞을 세라 하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아내와 단둘이 박을 따서 톱으로 켜기 시작했습니다 놀부 내 회는 신이 나서 장단을 맞춰가며 톱질을 했지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박이 쪼개지며 흰 연기가 솟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박 안에는 보물 대신 쓰레기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뭐야? 코를 찌르는 냄새에 놀부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박을 잘못 골랐나 봐오 다른 박을 타봅시다 놀부는 다른 박을 따서 다시 톱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에서 거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와 밥 냄새가 난다 거지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밥이며 반찬이며 모든 음식을 먹고 곶간에서 쌀과 곡식을 멋대로 가져갔습니다 저놈들 잡아라 아까운 내 곡식을 모두 훔쳐 도망간다 놀부는 고함을 지르며 거지들을 잡으려 했지만 거지들의 빠른 걸음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아마도 다른 박에서 나올 보물 둘 곳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 거지들이 왔었나 봐요 애써 치울 필요가 없으니 더 좋잖아요 어서 다른 박을 타봅시다 이번에는 아주 비싼 보물이 나오겠지 다시 박을 쪼개자 흰 연기가 솟으며 이번에는 험상궂은 산적들이 보기에도 섬뜩한 칼을 들고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네가 욕심만은 놀부로구나 엄청난 부자인데도 계속 욕심을 부린다지 산적의 우두머리는 부하들을 시켜 놀보네 집을 뒤져서 돈과 폐물은 물론 값나가는 물건을 몽땅 챙기고는 집에 불까지 지르고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모든 세상을 도둑맞고 집까지 불에 탔으니 이제 거지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구나 놀부 내외는 목 놓아 울었어요 형님 형수님 괜찮으십니까? 소문을 듣고 달려온 흥부가 놀부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이젠 난 망했다 돈 한 푼 없고 집도 없는 거지가 되었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동생인 제가 잊지 않습니까? 제 재산은 형님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서 저희 집으로 가십시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데 너는 내가 밉지도 않느냐 모두 저 잘되라고 하신 일이겠지요 그리고 섭섭한 것은 모두 잊었습니다 제가 주먹으로 뼘을 때린 것도요? 놀부의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때 형수님이 저를 때리신 주걱에 붙어있던 바발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 다시 때려주세요? 조금 살살 말입니다 놀부 내외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흥부 내외의 머리 위로 제비들이 힘찬 날개짓을 하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형제 사이가 좋아진 것을 기뻐하는 듯 말입니다 오늘의 동안 구렁이 신랑 옛날 어떤 마을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살았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자식 없는 게 한이 되어 구렁이라도 좋으니 자식 하나만 낳아봤으면 하고 입버릇처럼 중얼거렸지요 그러다 할머니가 덜컥 아기를 가져 열 달 만에 낳았는데 낳고 보니 사람이 아니라 구렁이인 겁니다 그 징그러운 구렁이를 방 안에 둘 수도 없어 뒤뜰 굴뚝 밑에 갖다 놓고 삿갓을 덮어 씌워 놓았지요 할머니네 이 옷에는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이 집에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기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큰딸이 보러 왔어요 할머니 아기 낳았다더니 아기가 어디 있어요? 저 뒤랑 굴뚝 밑에 삿갓 덮어 놓은 데 있다 큰딸이 굴뚝 밑에 가서 삿갓 덮어 놓은 걸 들춰보더니 아기를 낳았다더니 구렁이를 낳았네 에이 더러워라 하고는 침을 탁 뱉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둘째 딸도 아기를 보러 왔어요 할머니 아기 낳았다더니 아기가 어디 있어요? 저기 뒤랑 굴뚝 밑에 삿갓 덮어 놓은 데에 있다 둘째 딸도 뒤끝 굴뚝 아래에 삿갓 씌워 놓은 데를 들춰보더니 아기를 낳았다더니 구렁이를 낳아 놓았네 아 징그러워 하며 침을 탁탁 뱉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셋째 딸이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기 낳았다면서 아기 어디 있어요? 저기 뒤랑 굴뚝 밑 삿갓 씌워 놓은 데에 있다 셋째 딸이 뒤끝 굴뚝 아래에 삿갓 씌워 놓은 데 가서 삿갓을 살짝 들춰보니 황금빛 나는 구렁이가 들어 있습니다 셋째 딸은 신기해하며 할머니 구렁이 신선비를 낳으셨네요 학원은 삿갓의 도로 잘 덮어 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몇 해가 지났습니다 구렁이가 장가 갈 나이가 되자 자기 어머니한테 장가 보내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할머니는 기가 막혀서 말했지요 너 같은 구렁이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느냐 그래도 시집을 처녀가 있을 거예요 옆집에 딸이 셋이나 있으니 가서 말해보세요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저 큰 부자집에서 설마 딸을 주겠느냐 게다가 사람도 아닌 구렁이한테 셋 딸 가운데 하나라도 시집어 보겠다고 하겠니 꿈도 꾸지 마라 그래도 가서 말이나 해보세요 나는 못한다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면 나는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에 불을 붙여 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래요 구렁이가 부득부득 졸라대니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가긴 갔는데 차마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머뭇적 머뭇적 입도 한 번 못 들고 그냥 앉았다가 돌아왔지요 어머니 말해보셨어요? 네 가긴 갔는데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어 그냥 돌아왔구나 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일은 꼭 가서 말해보세요 할머니는 다음날 이웃집에 다시 갔어요 가긴 갔는데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방바닥만 문지르다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구렁이 아들이 기다리다 물었지요 어머니 이웃집에서 뭐라던가요? 제 구렁이 아들이 이 집 따님한테 장가 들고 싶답니다 하는 말을 도저히 꺼낼 수가 없어 입도 못 대고 돌아왔구나 그냥 물어보는 건데 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일은 가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물어보고 꼭 대답을 듣고 오세요 구렁이 아들의 성화에 할머니는 다음날 어쩔 수 없이 또 이웃집을 찾아갔지요 가기는 갔지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 몸을 비틀고 손가락을 비비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나님이 물었어요 아니 할머니는 사흘째 계속 와서는 무슨 말을 할 것처럼 할 것처럼 하다가 그냥 가던데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그게 말입니다 참 이런 말을 해도 될지 거참 도대체 무슨 말인데 그래요 죽을 말이고 살 말이고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글쎄 우리 집 구렁이가 이대가가씨랑 혼이 나고 싶다고 저리 졸라대지 뭡니까 어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꿈도 꾸지 말라고 해도 가서 말이나 해보라고 부득부득 졸라대고 복가되니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안 그러면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붙여 제 뱃속으로 도로 들어가겠답니다 할머니 말을 가만히 듣고 난 만한님이 셋 딸을 불렀습니다 전 그렇다면 딸들한테 물어나 보지요 할머니 내 구렁이가 너희한테 장가 들고 싶다는구나 네가 구렁이한테 시집가련 큰딸이 그 말을 듣더니 기겁을 하는 겁니다 누가 구렁이한테 시집을 가요 시집갈 데가 없어서 구렁이한테 가요 난 싫어요 하면서 큰 딸이 문을 탁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네가 구렁이한테 시집가련 둘째 딸한테 물었더니 둘째 딸도 펄쩍 뛰지요 셋째 딸한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너는 어떠냐 구렁이랑 혼이 날 생각이 있느냐 부모님이 하라 하시면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셋째 딸과 구렁이가 혼인을 하게 된 겁니다 홀랜 날이 되었어요 구렁이가 장대를 담장에 걸쳐 놓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대나무 장대를 자기 집 담장에서 이웃집 담장으로 길게 걸쳐 놓으니까 그걸 타고 구렁이가 이웃집으로 건너갔습니다 마당에 홀래상이 차려졌는데 구렁이가 그 앞에 가서 사람 무릎 꿇고 앉는 것처럼 꾸불텅 하고 앉았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들 웃었지요 혼인잔치가 끝나고 밤이 되니 모였던 사람들도 다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구렁이와 셋째 딸은 신랑 신부를 위해 새로 꾸민 방으로 들어갔지요 밤은 깊어 고요한데 구렁이와 각시가 마주 앉았습니다 이 집에 삼년묵은 간장독이 있소 삼년묵은 간장독이라면 장독대에 있지요 밀가루 단지는 있소 그야 푸엌에 있지요 콩단지도 있소 그야 곶간에 있지요 그런 걸 자꾸 묻는 게 이상했지만 각시는 구렁이 신랑의 물음에 차분차분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들은 구렁이 신랑이 밖으로 기어나갔어요 구렁이 신랑이 장독대로 가더니 삼년묵은 간장독 안으로 풍덩 빠지지 뭐예요 간장에 흠뻑 젖어 나와서는 밀가루 단지 속에 들어가 대굴대굴 구르는 겁니다 하얀 밀가루가 구렁이 몸에 덕지덕지 묻었지요 마지막으로 콩단지에 스르르 기어들었다 나오는데 허물이 홀라당 벗겨지면서 백옥같이 잘생긴 선비가 나오지 않겠어요 참말로 헌칠한 새 신랑이었습니다 나는 본래 하늘나라 사람인데 죄를 지어 구렁이 허물을 쓰고 인간 세상에 태어났소 이제 당신 덕에 허물을 벗게 되었소 방 밖에서는 구렁이랑 혼이 난 동생이 가엾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두 언니가 몰래 방 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징그러운 구렁이는 어디 가고 늠름한 새 신랑이 동생이랑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두 언니는 저렇게 헌칠한 신랑을 동생한테 빼앗긴 게 성도 나고 샘도 났지요 나는 과거를 보러 내일 당장 떠나야 하오 이 허물을 맡기고 갈 테니 잘 간수하시오 만약 구렁이 허물을 불에 태운다거나 잃어버리면 나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거요 부디 소중히 간직하시오 새 신랑이 단단히 부탁했습니다 각시는 구렁이 허물을 귀한 보물처럼 저고리 동정 속에 넣어 입었어요 늘 몸에 지니고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 말을 엿들은 언니들이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물러나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신랑이 떠나자마자 일이 벌어졌지요 두 언니가 불쑥 찾아와서는 못살게 구는 겁니다 저고리 동정 안에 든 게 뭔지 좀 보자고 그러질 않나 어떻게 알았는지 구렁이 허물을 보자고 하질 않나 저고리를 입고 머리 감는다고 나무라질 않나 저고리를 안 갈아입는다고 구박을 하지 않나 어느 날인가 각시가 저고리를 벗고 머리를 감은 겁니다 언니들이 이때를 놓치겠어요? 우당탕 달려들어 각시의 저고리 동정 밑을 따고 구렁이 허물을 끄집어내고 말았지요 아 더러워 이런 걸 왜 옷 속에 감추어둔담 언니들은 호들갑을 떨면서 구렁이 허물을 활활 타는 화로 속에 집어던져버렸습니다 구렁이 허물 타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어요 누린 냄새가 온 나라로 퍼져나가 과거를 마치고 돌아오던 구렁이 신랑도 그 냄새를 맡았지요 각시가 구렁이 허물을 태워버렸다고 생각한 신랑은 오던 길을 돌려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기다려도 신랑이 돌아오지 않으니 각시는 신랑을 찾으러 집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입던 열두폭 치마를 뜯어서 바랑 짚고 고깔 짚고 바지 짚고 바지 입고 고깔 쓰고 바랑 메고 지팡이까지 짚고 길을 떠났어요 한참 가다보니 까마귀 떼가 와글와글 모여 구더기를 주워먹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까마귀야 구렁덩덩 신선비님 새파란 윗돌이 입고 가는 거 보았니? 이 구더기를 윗물에 가십고 아랫물에 가 행궈 가운데 물에 받쳐 깨끗이 해주면 가르쳐주지 각시는 그 많은 구더기를 윗물에 가서 싣고 아랫물에 가 행궈 가운데 물에다가 받쳐 옷같이 깨끗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저 고개를 넘어갔어 까마귀가 가르쳐준 고개를 넘어가니 멧돼지 한 마리가 킁킁 식뿌리를 캐먹고 있었어요 멧돼지야 구렁덩덩 신선비님 새파란 윗돌이 입고 잿빛받이 입고 가는 거 보았니? 이 산에 있는 식뿌리를 닦해서 흙 떨고 껍질 벗겨 다듬어주면 가르쳐주지 각시는 그 넓은 산에 있는 식뿌리를 닦해서 흙을 떨고 껍질 벗겨 향기나게 잘 다듬어주었습니다 저쪽 고개를 넘어갔어 멧돼지가 가르쳐준 고개를 넘어가니 논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구렁덩덩 신선비 새파란 윗돌이 입고 잿빛받이 입고 비로 먹은 말 타고 가는 거 보셨어요? 이 논 전혼 다 갈아서 씨뿌려 모를 내고 빗매고 나락 굽고 나락지어 하얀 쌀을 독에 담아주면 가르쳐주지 각시는 그 너른 논을 이 논 전혼 다 갈아서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쌀을 독에 가득 담아두는 것까지 끝냈습니다 저 산모퉁이를 돌아갔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산모퉁이를 돌아갔더니 물가에서 빨래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 구렁덩덩 신선비 새파란 윗돌이 입고 잿빛받이 입고 비로 먹은 말에 좀 먹은 안장 타고 가는 거 보셨나요? 검은 빨래 희게 빨고 흰 빨래 검게 빨아 풀먹이고 다듬이질까지 해서 가지런히 개켜주면 가르쳐주지 각시는 할머니가 하라는 것도 모두 끝냈습니다 저 고개를 넘어가면 작은 옹달샘이 있을게야 거기에 은주발 뚜껑이 동동 떠 있을 테니 그걸 타고 가면 만나게 된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옙다 이걸 가져가거라 할머니가 주는 걸 얼결에 받고 보니 천으로 만든 자루였습니다 그런데 밑이 터져 있었어요 각시는 갸웃거리면서도 품속에 고이 간직하고 빨래하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고개를 넘자마자 조그만 옹달샘이 나타났는데 물 위에 은주발 뚜껑이 조각백처럼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각시는 눈을 질끈 감고 은주발 뚜껑에 올라탔습니다 출렁출렁 나아가던 주발 뚜껑이 어느 순간 휘딱 뒤집어지면서 어디론가 휩쓸려 갔는데 눈을 떠보니 나락이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이었어요 들판 가운데 작은 계집아이가 앉아 새를 쫓으며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에 구렁덩덩 신선비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각시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계집아이한테 가서 말했지요 얘야 그 노래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래 우리 엄마가 하루에 한 번만 하라고 했어요 이거 줄게 한 번만 더 해보겠니 각시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은가락질을 빼서 내밀었습니다 그제야 아이가 다시 노래를 했지요 노래를 끝낸 계집아이한테 각시가 물었습니다 구렁덩덩 신선비님 집이 어디 있니 저기 저 대문간에 흰 강아지 앉은 귀화집인데요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는 지붕이 날아갈 듯 솟은 귀화집 한 채가 떡하니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 불 때마다 댕그렁 댕그렁 올렸지요 각시는 부리나케 그 집으로 가서는 대문을 두드렸어요 부처님께 올릴 공양미를 좀 주시해 주십시오 대문을 열고 나온 여자가 하얀 쌀을 한 대에 떠다 주었습니다 각시가 중처럼 차리고 있으니 어느 절에서 스님이 시주 온 걸로 한 거죠 우리 절은 쌀이 아닌 좁쌀로 시주를 합니다 각시가 말하니 여자가 노란 좁쌀로 바꿔다 주었어요 각시는 빨래하는 할머니가 준 자루에다 좁쌀을 받았는데 밑이 터진 자루라 좁쌀이 땅으로 조르르 쏟아져 버렸습니다 각시는 젓가락을 꺼내 한 알 한 알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좁쌀을 떠다 준 여자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지요 아니 그렇게 해서 언제 담아요 피로 쓸어서 키로 까부르면 될걸 부처님한테 바칠 공양미는 정성을 다해 깨끗이 주워 담아야 한답니다 좁쌀을 한 알 한 알 주워 담느라 각시는 아예 주저앉았어요 땅바닥에 죄 흩어져 잘 보이지도 않는 좁쌀을 정성스레 담다 보니 해가 꼴깍 넘어가 어두워졌지 뭐예요 날도 저물었으니 하루판만 재워 주십시오 이 집에는 방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럼 마구깐에서라도 자고 가겠습니다 말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러면 소 외양깐에서라도 자고 가지요 소가 자야 해서 안 됩니다 허면 헛깐에서라도 자지요 헛깐에는 잡동산이들이 가득 찼어요 저쪽 집 귀퉁이에서 잘게요 거긴 개가 자는 곳이에요 그럼 마루 밑이라도 좋습니다 하루판만 재워 주세요 마루 밑에서라도 잘 태면 자보세요 여자가 쌀쌀 맞게 말하고는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각시는 마루 밑으로 들어갔지요 그날 밤엔 달이 휘영청 밝았습니다 방에서 글을 읽던 구렁덩덩 신선비는 달이 하도 밝으니까 마당으로 나왔어요 마침 각시가 생각났나 봅니다 달을 보며 노래를 했어요 나는 두 눈을 뜨고도 우리 각시를 왜 못 보나 어찌나 반가운지 마루 밑에 있던 각시도 따라서 노래를 했습니다 나는 두 눈을 뜨고도 우리 신랑을 왜 못 보나 구렁덩덩 신선비는 깜짝 놀라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없어 거참 이상하다 싶어 다시 한 번 불렀지요 이번에도 각시가 따라서 노래를 했습니다 구렁덩덩 신선비가 소리나는 곳을 살피니 마루 밑에 글쎄 그리운 각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서로 손을 잡고 눈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각시가 구렁이 허물이 보기 싫어 태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이미 다른 색시와 혼인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구렁덩덩 신선비는 두 각시한테 내기를 시켜서 잘 해낸 각시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내기는 마당가 복숭아 나무에 참새가 서른 마리 앉아 있는데 새를 한 마리도 날려보내지 않고 가지를 꺾어오는 내기였어요 각시는 새가 앉은 그대로 얌전하게 가지를 잘 꺾어왔는데 새 각시는 새를 한 마리도 남김없이 죄 날려보내고는 나뭇가지를 꺾어왔습니다 다음에는 석자 새치나 되는 굽높은 나막신을 신고 10리 밖에 있는 샘에 가서 물을 한 동이 가득 길어오는 내기입니다 물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12계단을 올라와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었지요 각시는 석자 새치되는 나막신을 신고 10리 밖 샘에 가서 물을 한 동이 길어 12계단을 사뿐사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새 각시는 찰랑찰랑 물을 다 엎지르고 물동이까지 놓쳐 깨트리고 말았지요 두 번째 내기도 각시가 이겼습니다 마지막 내기는 산에 가서 호랑이 눈썹 다섯 가닥을 뽑아오는 겁니다 그 무서운 호랑이 눈썹을 어디 가서 어떻게 뽑아오나 걱정하며 각시는 산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깊은 산속을 헤매다 보니 날이 저물었는데 저 앞에 조그만 오두막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호호백발 할머니가 배를 짜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야 호랑이를 만날 수 있나요? 나 바빠 할머니는 배 짜느라 바빠서 각시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배를 짜드릴게요 할머니가 그제야 배 짜던 손을 멈추고 각시를 보았습니다 그 눈이 마치 호랑이 같았어요 각시가 배틀에 앉아 짤캉짤캉 배를 짜기 시작하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호랑이는 뭐 때문에 만나려는 거냐는 거지요 구랑당당 신산비님과 같이 살려면 호랑이 눈썹 다섯 가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밤중에 깊은 산속에 들어왔단 말이냐 무섭지도 않더냐 무서워도 어쩔 수 없지요 내 아들들이 호랑이야 아들이 다섯이니 한 가닥씩 뽑아주지 할머니는 자기 치매를 들추며 각시더러 그 안에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각시가 할머니 치마 속에 숨어 있으려니까 호랑이 다섯 마리가 쿵쾅쿵쾅 뛰어 들어오더니 코를 킁킁거리는 거예요 이게 웬 사람 냄새야 그렇네 사람 냄새다 어디 있나 찾아보자 너희들이 사람을 잡아먹었으니까 사람 냄새가 나는 게지 그러게 내가 사람은 잡아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할머니가 야단치자 호랑이 아들들은 머쓱해서 킁킁거리는 걸 그만두었어요 사냥들 하느라 고단할 테니 한숨 자거라 호랑이 아들들을 재워놓고 할머니는 눈썹을 한 가닥씩 뽑아서 다섯 가닥을 각시한테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들 깨기 전에 얼른 갖고 가거라 할머니 고맙습니다 각시는 부리나케 집으로 돌아와 구렁덩덩 신선비한테 호랑이 눈썹을 갖다 주었지요 새 각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 각시도 호랑이 눈썹을 얻었을까요? 각시가 산에 오를 때 뒤따라오던 새 각시는 몸을 돌려 마을로 도로 내려갔어요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어디 가서 호랑이 눈썹을 얻겠어? 하고 생각했지요 마을 고삿길에 어슬렁거리는 개를 붙잡아 눈썹 다섯 가닥을 뽑아서는 그걸 갖다 주니 구렁덩덩 신선비가 모르겠어요 이게 호랑이 눈썹이요 개눈썹이지 그래서 새 각시는 자기 집으로 쫓겨가고 말았답니다 그 뒤로 각시와 구렁덩덩 신선비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고 해요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이상한 조건 이야기는 자신의 집에 머슴을 살러 온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꾀를 부리다가 도리어 그 동생에게 당하여 소중한 세상까지 잃게 된다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이렇든 옛날 이야기는 권선징악 이 네 글자를 소재로 다룬 이야기가 많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지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당장은 나쁘게 사는 사람들도 잘 사는 경우가 있어서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옛날 이야기처럼 자신이 지은 죄가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말을 믿으면서 선량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